XSFM입니다. I, D, W, K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입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강원도 더불어 유피디입니다. 나 미래 농축산이야. 퓨처 농축산이지. 퍼블릭 웰페어 홍성갑입니다. 퍼블릭 에너미 갖고 좋네. 다양한 윤세민입니다. 실제로 선거를 준비하는 캠프들이 가장 정신없는 곳은 강원도 되겠습니다. 선거구 조정 때문입니다. 조금 복잡해서 모두 읊어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강원도 오버뷰 원주 갑을과 강릉시만 그대로입니다. 지난번에는 동해삼척, 태백행성 영월평장정선과 속초구성양양, 홍천처럼 화천량구인제, 그리고 춘천이었죠. 강원도에 안 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고 강원도에 사시는 분들도 자기 도내의 전체적인 질의를 모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워낙 넓으니까요. 동남쪽에서 서북쪽으로 향하는 순서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이 구분이 강릉 아래에서는 동해삼척, 태백정선으로 원주와 강릉, 춘천 사이에서는 홍천행성 영월평창으로 동북쪽은 속초인제, 고성양양으로 변경이 됐고요. 가장 말이 많은 곳은 춘천철원 화천량구 갑과 춘천철원 화천량구 을입니다. 춘천철원 화천량구 갑은 춘천 남부 시내고요. 즉 춘천 춘천철원 화천량구 을은 철원 화천량구에 춘천시 신부급, 동면, 서면, 사북면, 북산면, 신사우동 등 춘천 북부를 포함한 지역구입니다. 군단위만 빼놓고 계산을 하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4명 중 1명인 강원도의 심각한 고령화 상황과 도시는 인구 증가세가 여전히 존재하고 군단위는 감소세가 뚜렷한 상황상 최저인구수에 맞추기 위해서 도시를 농촌지역에 붙이는 선택을 한 건데요. 당장 옆 지역구하고 얼굴을 붉히게 된 것도 있고 선거운동하기에 기름이 모자란 지역정치인들 기름 제일 많이 씁니다. 물론 전남에 가서 다시 얘기해야 되지만요. 왜냐하면 전기배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정치인들과 자원봉사자, 당원 등이 괴롭다는 점 애초에 도로가 확충되지 않았던 시절에 투개표를 용이하게 하려고 만든 것이 직접 선거의 지역구인 것이라서 지역색이 옅어지면 그 기본에 어울린다는 점 이렇게 장단이 존재합니다. 지역구 8석에 남은 예비후보 83명 10.4대 1 춘천철원 화천량구 갑이 16대 1로 현재 경쟁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는 분구가 방금되는 바람에 자기가 갈 곳이 춘천철원 화천량구 을인데 아직 등록을 못한 후보, 마음을 못 정한 후보 등등이 있어서 참고가 되는 수치가 아닙니다. 게다가 춘천철원 화천량구 갑에 등록된 국가혁명배당금당 후보 9명 중 8명을 제하고 생각하셔야겠지요. 각각 뇌물수수와 선거법 위반으로 군수가 사라진 두 곳 보궐선거로 횡성군수와 고성군수를 선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6명, 미래통합당 24명, 민생당 정의당 각 1명, 민중당 자유공화당 각 2명, 무소속 6명, 국가혁명배당금당 31명입니다. 예비후보가요. 광고를 듣고 오늘의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의 코로나19 종식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29데이즈 한국과 중국의 코로나19 종식을 누구보다 기다리는 한국 레노버 투표하는 18어른들의 동반자 아름다운 재단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잠시 후 강원도의 정보들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코로나19 종식을 29데이즈가 왜 기다리는가 광고 뒤에 설명해드리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카본 소재로 제작한 프리미엄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카본, X1 요가 내 비즈니스, 내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보세요. 다른 슬림 제품에 비해서도 얇아요. 근데 흡수력은 되게 좋네요. 예민한 피부인데 트러블도 안 생기고 착용감도 참 좋아요. 저는 이제 이것만 쓰려고요. 코로나19 얘기를 하려는데 기침을 할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XSFM에 생긴 가장 큰 변화는 다름 아닌 29데이즈의 품절 소식입니다. 왜일까요? 최근 들어 29데이즈의 제품이 온라인에서 너무 많은 주문량을 견디다 못해 팬티라이너 제품을 제외하고는 품절되는 사태를 겪었는데요. 문제는 재생산에 있었습니다. 대개의 생리대 공장이 마스크 생산도 가능한 공정을 갖추고 있어서 거래하는 공장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만드느라 여념이 없다는군요. 생리대만 생산하는 공장들도 중소기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흔치 않거든요. 네. 지금은 이 공장의 역량을 모두 마스크 생산에 집중해야 될 때니까요. 생산 일정을 겨우겨우 잡아 내었습니다만 29데이즈는 4월 초까지 대부분의 장사를 못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도 사장님의 목소리는 어둡지 않아 다행입니다. 네. 29데이즈 사장님 목소리는 늘 밝아요. 다행입니다. 처음 XSFM과 인연을 맺을 때는 사업을 시작하던 꼬맹이 회사였는데 말이죠. 이제는 어엿하게 자리를 잡아 많은 판매고를 올리고 심지어 자주 품절 사태를 겪는 회사가 됐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여튼 여러모로 고맙습니다. 우리도 이 회사의 성장이 뿌듯합니다. 그럼요. 팬티라이너와 생리대 파우치는 있습니다. 파우치의 품질은 필요의 여부와 관계없이 훌륭합니다. 아무거나 넣고 싶죠.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 같은 경우에도 쓰고 있어요. 네. 팬티라이너도 마찬가지고요. 구매하실 분은 구매 부탁드리고 코로나 전국이 끝나서 생산 공장이 빨리 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9데이즈의 품절 소식에 안타까워하신 소비자 여러분들을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갑 우리의 첫 후보를 만날 시간입니다. 첫 지역구를 만날 시간입니다. 아 벌써부터 피곤해. 그리고 또 강원도가 힘든 게 거의 매번 지역구들이 새로 바뀌기 때문에 지역구의 역사를 새로 써야 돼요. 박정희의 조카사위 한승수가 민정당, 민자당, 신한국, 민주국민당으로 4선을 춘천에서 했습니다. 그렇지만 21세기 춘천정과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재선의원 노터리어스 김진태 노터리어스 중년들에게는 도끼보다 더 노터리어스예요. KJT 민주당의 경선 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춘천 혹은 춘천철원 화천 양구구 갑은 리턴 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수는 한국당이 게리맨더링이나 비난하는 춘천시내 단독지역구의 설정입니다. 왜냐? 주로 시내이기 때문에 춘천철원 화천 양구 갑은 유권자 구성이 상당히 젊어졌습니다. 민주당 후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지난번 총선 때 46세 남자라고 썼는데 이제 50세 남자예요. 같이 늙고 있어요. 100년 중 눈물이 많으실 겁니다. 그만 우세요. 허영 후보 정당인 4년 전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부대변인 같은 여러 사람에게 주는 직책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승진했는지 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입니다. 양구생 강원고 고려대 사회학과 고대 총학생회장 고대 국제관계학과 석사 70년생이 집시법으로 92년의 집행유예였으면 단가대학생회나 총학생회 간부일 때 잡혀간 적이 있다는 뜻이죠. 05년의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 첫 후보부터 반가워요. 설명드릴 필요가 있는 게 요즘 신인들은 이 전과가 있으면 공천에 걸림돌이 됩니다. 하지만 전에 공천 경험이 있는 중견 정치인의 경우에는 그냥 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한 20년을 앞으로 보고 2040년쯤 되면 음주운전 정과의 정치인은 거의 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2040년이면 여기 있는 네 사람은 일단 저희는 이거 못해요. 팟캐스트가 없어졌을 거야. 그때는 다른 거 하겠지 이제. 고 김근태 의장의 수행비서관으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19대 춘천시 국회의원 경선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로 시작했던 것을 감안하면 민주당 강원도 내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정치인입니다. 지지난 대선에서는 안철수 캠프에 있었지만 이내 민주당으로 돌아왔습니다. 허영 후보의 공약을 통해서 지역과 강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수질 오염 총량제 등급이 춘천이 높아서 춘천의 산업이 괴롭다. 상수도 보호구역 규제까지 이중 규제다. 공장 하나 짓기가 어렵다는 것이 허영 후보의 주장입니다.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하천에 대해서는 수계 기금이라는 게 있지요. 물을 써서 나오는 세수를 물을 더 많이 내는 쪽에서 더 많이 낸 다음에 물을 덜 쓰는 쪽에서 나눠받는 것입니다. 한강 수계 기금 수혜 대상 지역은 강원도가 40%인데 실제 강원도에서 나오는 물 40%를 쓴다는 거죠. 수도권에서 실제 받는 수계 기금은 경기도 동부, 이천 양평 같은 곳이 다 가져가고 강원도에는 19%밖에 안 나온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허영 후보가 이 수계 기금을 제대로 땡겨오고 동시에 그동안 지킨 자연환경을 통해서 춘천 호수 국가 정원 도시를 만들겠다. 한마디로 순천 모델입니다. 춘천과 순천. 환경을 이용하겠다와 환경을 파괴하겠다는 주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 이는 중부로 말할 것 같으면 한강 수원 방면에 있는 모든 정치인들이 다 내뿜는 역설의 하나입니다. 서울, 인천이 물을 다 쓰고 우린 어쩌라는 거냐입니다. 제가 본 발언은 아니에요. 기업이 자리를 잡으면 씁니다. 하이닉스처럼요. 그리고 이 퀀텀 시티라는 것에 대한 공약이 있는데 양자도시? 이번 총선에서 좀 많이 들을 새로운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도시에 가기 전까지는 도시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중첩되나요? 우리가 퀀텀 브레이크에서 플레이했던 그런 복잡한 수준은 아닐 것 같긴 한데 이건 또 말할 기회가 있으니까 다른 후보 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직 공식으로 공약을 발표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춘천처럼 하천 양국합의 민주당은 아직 경선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녹음하는 단계에서. 두 번째 후보입니다. 춘천생 춘천 교대부초 춘천중 춘고 한양대 경제학과 행시 24회 경제기획원 서기관으로 시작해서 과장까지는 주로 재경부에 있었던 재경부 라인입니다.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에 갔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무총리실에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 집행위원 15년도 강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이사장 정권을 가리지 않고 많이 쓰였습니다. 정권에 특별한 라인이 없었다는 뜻도 되는데 블로그를 보면 첫 번째 사진이 원주 갑의 이광재 후보와 끌어안은 사진입니다. 언제 찍은 걸까요? 요즘입니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어느 라인을 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광재 후보가 육동한 후보의 후원회장이기도 합니다. 다만 춘천 갑을 출마할 줄 알고 평화로웠던 허영 후보와 경선을 치르게 돼서 정치적 후견인이 된 이광재 후보가 좀 당황스러운 상황입니다. 전과는 없고요. 강원도의 후보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녹여줄. 이 동네 지역경제는 활성화돼도 엎니다. 추우니까. 10월 지나면 얼어요. 올해는 그렇게 안 추웠는데. 그러면 통일되고 나면 함경도나 평안도는 녹을 수 없는 경제인가? 거기는 네가 지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따뜻할 때는 꽤 따뜻합니다. 그런데 개마고니 끼어 있는 지역구는. 그게 왜 옌변자치구 관광 가본 사람들이 깜짝 놀란다는 거 아니에요. 너무 단태해서. 그건 지리학 시간이 아니니까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고요. 우리로서는 알 길이 없죠. 강원도 지리에 따르면 지역경제는 잘 팔려도 10월부터는 없네요. 블로그에 보면 김왕식 전 국무총리의 응원 영상이 있어요. 육동안 후보가 같이 일했던 사람이죠. 이명박 정부 당시에. 제가 육동안 차관을 알고 같이 일을 했다는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하나의 행운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프로포즈 시작할 때 하는 대사인데? 그 말을 하고 나서 표정이 얼어붙은 황태 같은 표정인 것이 인상적입니다. 추우니까요. 공약은 아직 지역공약뿐이고요. 경제관료 출신 후보들이 그렇듯 정치색을 빠르게 알 수 없어서 중앙정치인으로 뽑아줄 근거는 아직 좀 부족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미래통합당. 김진태 남자. 몇 살이죠? 잠깐만요. 55살. 너무 악명 높아서 나이도 안 보여요. 55세. 직업 국회의원. 강원도 춘천 출생입니다. 춘천 교대 부속초. 소양중 성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미래통합당의 김진태 후보 때문에 떨어진 예비후보 중에는 김태진 후보가 있네요. 저 엄청 헷갈렸어요. 당원들이 헷갈려서 찍으라고 기대 많이 했을 텐데. 공군대위 전역. 전과 의외로 없다고 다들 그거 또 놀라더라고요. 왜 그러지. 국법이 허술하다. 모욕죄쯤은 있을 줄 알았는데. 저도 그럴 줄 알았더니. 원래 그거들은 중법 전신이 투철해요. 아무래도 검사 라인이다 보니까. 재산 33억 5,346만 원. 이게 지금 선관위에는 없는데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자료가 있더라고요. 공개돼 있죠. 그중 건물이 26억 9,500만 원. 건물주. 이번에 착한 건물주 되시기를.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였고요. 춘천지방검찰청 부장검사님이었는데. 좀 독특한 게 대검찰청 조직범죄과장. 그런 거를 해외할 수 있었다는 게 좀 놀라웠어요. 홍준표처럼 강력범죄를 다루고 했던 소식 중에. 2009년 법무법인 에이스 춘천분사무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직책이 있는데 그중에서 조금 마음이 뽀시락스럽다고 해서 대한미용사협회 춘천시지부 고문을 해서. 또 미용사협회 되게. 무슨 훈수를 들을까요 그 사람이. 고대는 이렇게 말란 말이야. 그러니까요. 고문은 좀 이상합니다. 좌측으로 말지 말라. 그것은 종북이다. 19, 20대 국회의원이고요. 새누리당 원내부대표 법제사법위원회 그리고 보건복지위 정무위 일명 친박 돌격대였습니다. 정무위원회의 상임위의 출석률은 80% 출석률이 있고요. 본회의는 79.35%를 출석을 했는데 제가 학교 다니던 시절에 수미한가로 따지면 아깝게 미입니다. 그렇죠. 대표 발의한 거는 35개. 국회짬치고는 그렇게 성적이 좋은 건 아닙니다. 네. 그런데 74.29%가 계류 중이고요. 수정 가결된 게 두 건이고 원안 가결이 된 게 한 건이에요. 이게 이제 선거방송을 들으시면서 현역 의원들의 정보를 들으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이 아무래도 여당이 가결률이 높습니다. 야당은 가결된 게 하나도 없는 국회의원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현역 의원들 설명할 때 아마 보통 계류가 높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 국회가 일을 많이 안 해서. 워낙 너무 놀았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원안 가결된 건 뭐냐면 성폭력 범죄자의 성충동 약물 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인데 이게 이제 아동들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가늠추행죄의 성충동 약물 치료를 하자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런 걸 하나 했습니다. 약물 치료에 대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좀 더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도 했죠. 재밌다고 할 수는 없는데 김진태 국회의원상 거기 졸업할 때 되게 큰 상이 국회의원상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군수사 근데 그거를 거부당한 사태가 있습니다. 그렇죠. 춘천의 학생들이 국회의원상을 거부하는 사태가 있었어요. 당신은 너무 노토리어스하다. 촛불은 촛불일 뿐 바람 불면 꺼진다 이 발언 때문에 그 당시 춘천시 학부모연합회에서 이 춘천지역 초중고등학교 거의 30곳에서 김진태 국회의원상을 거부했다는 것이 거의 뭐 촛불로 화형하듯 그러니까 그 LED 촛불 업계를 만들어낸 산타죠. 김진태 의원이 이번에 주장하는 건 우리 춘천에도 3선 의원이 나와야 된다. 왜냐하면 이광재 의원을 좀 의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뿐이다. 그래서 춘천 인물 양성론에 기대고 있는데요. 3선이 되면 자기가 당대표에 나서겠다라고 하고요. 총선으로 사회주의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가 잘못되면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국가가 된다. 북한과 중국의 속국으로 떨어진다라고 해서 스케일 보게 되면 좀 국회의원 나와요. 네. 그렇죠. 스케일 높은 협박. 오늘 아침에 근데 좀 재미있는 소식이 들렸는데 큰 맘 먹고 좀 친환경적이었죠. 큰 맘 먹고 따릉이를 하나 사서 제가 선거 운동 중이고 빨간색이었는데 그게 역주행을 해서. 그렇죠. 자전거로 도로를 역주행하는 짜리 지금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그렇죠. 건너편 차선에 차가 보이는데 차와. 같은 방향으로 달려있죠. 자전거와 같은 방향으로. 변행법에 의하면 만약에 당선이 되든 당선이 안 되든 국회의원 신분과 도로교통법은 무관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따릉이는 아니고 자전거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고면 헬멧도 안 썼습니다. 보호장구 미착용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수많은 자전거 애호가들한테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자전거 타고 유세하는 국회의원들 많잖아요. 지난번 지선에도 많이 있었고 헬멧 다 쓰고 있어요.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도 자유민주국가로 대한민국을 돌려놓겠다고 하고요. 도청도 제자리에 놓겠다면서 얘기하는데 간단한 지역 춘천 공약이 많아요. 지금 워낙 이렇게 다 뒤섞여다 보니까. 초기에는 정말 지역 공약 99%입니다. 업그레이드 춘천을 내세우는 그 정도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후보가 있죠. 네. 정의당. 엄재철 53세 남성 정당인 홍천 출생 홍천초 중고 졸업. 강원대학교 산업공학 학사 정가는 2007년 집시법으로 벌금 200. 홍천철은 화천량구 인재 지역구에서 이쪽으로 떨어졌군요. 네. 현재 선관위에는 예비후보 정보가 올라와 있어서 군역이나 재산 등의 정보가 올라와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나왔는지 찾아보다가 엉뚱한 다른 엄재철 씨 블로그도 한참 들어가고 다른 엄재철 씨 SNS 계정도 보다 보니 우리가 찾는 정의당 엄재철 씨가 10년 전에 버린 블로그를 찾았습니다. 네. 원래 그런 식이에요. 그렇죠. 제가 잠시 후 얘기하겠지만 강릉 김경수 후보 찬다고. 아 죽을 뻔. 네. 왜 지난번 지선에 문인 후보 있었죠? 최고 난이도 저에게. 광주 북구청장 당선됐죠. 그렇죠. 여기서 90년에 군대를 제대하고 춘천에서 청년운동을 했다는 정보를 찾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87년대에는 군대에 있었다는 정보가 있더라고요. 네. 네. 낙선 08년 춘천 국회의원 선거 낙선 2010년에 한 번 크게 점프해서 강원도지사에 출마하는데 블로그 글을 보면 출마하면서 야권 연대를 촉구합니다. 그렇죠. 이런 것을 이제 저희들의 용어로 당직자형 후보라고 합니다. 네. 자기는 나오기 싫어도 나가야 하는 숙명을 부여받은. 그렇죠. 그리고 사퇴.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당시에 도지사가 됐죠. 네. 그때 강원도지사 복지특보로 임명이 됩니다. 네. 그런데 1년 뒤에 이광재 도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고 최문선 도지사가 당선이 되었죠. 그렇죠. 엄재철 후보는 그대로 이어서 복지특보에 임명이 됩니다. 2년 4개월 동안 일했다고 하네요. 당시만 해도 이제 야권 연대가 되게 활발하던 시절이었고 야권 연대가 이루어진 곳에는 그전에 있던 후보들에게 공직의 경험을 주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2010년부터 일을 했으니까 이제 그만둔 지도 7년에서 8년 정도인데요. 도청에 가면 그때의 상사가 똑같이 앉아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문선 도지사는 삼선을 했죠. 네. 전 상사였던 이광재 전 도지사도 좀 이따 유피디님이 소개해 드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2018년 이제는 정의당이죠. 강원도 의회의원 낙선입니다. 공약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도 혹은 충청도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 공약의 안전이 정해지지도 않고 공보도 나오지 않은 상태여서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비판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좋은 공약을 또 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진행되면서. 지역 공약은 넘어가고 국회의원 세비 30% 삭감 그리고 최저임금 연동상한제 최저임금의 5배를 넘지 않게 국회의원 세비가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전수조사 정규직 화법 도입. 정규직 화법이 아니고 정규직 화법 도입. 물론 우리가 정규직들의 화법이 따로 있다는 걸 알고 있긴 한데. 오늘 내가 비정규직 화법이었잖아요. 사회복지세 도입입니다. 첫 후보다 보니 이걸 일일이 한번 찾아봤습니다. 일단 정규직 화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법 등의 내용으로 정의당의 21대 총선 공약에 현재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법들은 아직 정의당 21대 총선 공약이 없어요. 그런데 정의당도 현재 이걸 아직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추후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더 자세히 찾아보면 정의당에서 다 한 번씩 나온 내용들입니다. 정의당이 중앙 공약을 빨리 쌓고 있습니다. 주로 복지특보 있었으니까 그때 자기가 뭘 했다. 그때 자기가 뭘 성공시켰다. 그때 무슨 경험을 했다. 계속 얘기하면서 자기가 복지 쪽에 강점이 있다는 걸 계속 어필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복지특보로 있던 시절에 강원도에서는 의무급식이 정착이 됐잖아요. 실현화가 됐잖아요. 그때 일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춘천철원 화천양구 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을. 민주당 후보는요. 아직 경선이 안 끝났습니다. 두 명으로 압축된 상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성 61세 남자 인재부평초 배재고 고대정액과 홍천생이고요. 홍천과 철원 등지에서 변호사 사무소를 개설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홍천철원 화천양구 인재를 겨냥하고 왔기 때문에 춘천 후보들과 달리 별 문제가 없습니다. 전과는 두 건. 포고령 위반으로 징역 1년 6월 처분 일자가 81년 5월 21일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운동과 관련된 겁니다. 그때는 법도 없이 막잡았기 때문에 죄명이 없고 괄호 열고 포고령 괄호 닫고가 끝입니다. 포고령이 뭐예요? 어명이다. 뭐 이런 거라고 말했었습니다. 이 놈. 그런 건가? 계엄령의 준화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92년 국가보안법 위반, 징역 2년, 집유 3년, 자격정지 1년인데 노태우 정권 시절 한국노동당 창당 준비가 혐의입니다. 당시에 한국노동당 창당 작업에 관련했던 유명인물로는 고 노회찬 의원, 조승수 의원, 신지호 서강대 겸임교수 등이 있어요. 이후에는 경실련으로 들어갔는데요. 80년대의 운동권들이 경실련으로 갔다는 건 개중 온관한 노선을 택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전과는 아니지만 학부 3학년 79년 10월 지미 카터 미 대통령 방한 반대 시위로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30대에는 안산의 반월공단에서 노동운동을 했습니다. 사법시험을 비교적 늦게 합격했습니다. 사실 46회. 1차를 99년에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다는 것이 전언입니다. 그런데 몇 년 뒤에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로 인정을 받아서 나온 보상금으로 공부를 계속했다고 합니다. 47회 사시에 합격한 전성후보에 대해서 2004년 12월 24일 중앙일보는 변호사 꿈 이룬 골수운동권 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경력 중에 오랜만에 나옵니다. 국제투명성기구 감사. 소개 첫 문구가 이렇습니다. 법률가의 정신으로 원칙과 소신을 지키는 THE 깨끗한 후보 THE 이 정관사 넣은 정치 컨설턴트는 반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농민수당 및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공약이 있다길래 궁금하긴 한데 자세한 설명은 아직 안 하네요. 2월 4일에 후보 측이 올린 유튜브 영상을 보면 강원도에서 총선 뛰는 게 얼마나 괴로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흰털 귀도리를 하고 패딩을 입고 뒷짐진 손에 손난로를 꼭 쥐고 있는 후보가 추워서 콩콩 뛰고 있는데 얼굴이 새빨갰습니다. 아 근데 전성후보도 난이도가 좀 있네요. 왜요? 검색해보면 전성시대가 너무 많이 나오네요. 네. 전성기 전성시대. 제가 이제 그 정신력이 투철해져가지고요. 전성쯤으로는 우는 소리도 안 합니다. 김경수는 돼야지. 내년, 내후년에 지자체장 후보로 문재인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권지용. 계속 신발만 쳐다보고 나는. 조사하다 말고. 두 번째 후보는 정만호. 61세 남자. 동갑이네요. 네. 두 분 1년 늦었지만 환갑을 축하합니다. 양구생, 고대경제학과, 한국경제경제부장. 여러가지 이력을 갖추는 사람입니다. KT모바일상품권 사업이라는 계열사인 KTM하우스의 CEO. KT의 미디어본부장. 그리고 최근까지는 강원도 경제부지사. 기자로 들어가서 대기업 계열사 사장의 고위공직자까지 했습니다. 경력을 보면 다른 건 몰라도 처세는 최강 수준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전과는 하나. 200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잠시 후에 소개될 원주갑의 이광재 후보와 비슷한 시기였고요. 선거법 위반 문제는 걸자면 걸 것이 너무 많고 당사자의 소명이 언론을 통해 긴 호흡으로 전달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해석해드리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좀 이상했던 건 선거를 한 달 앞둔 시점에서 긴급체포가 되었다는 건데요. 당시의 이야기는 이광재에게 묻힌 점도 있고 많지가 않습니다. 공천이 되었음에도 출마를 못하던 공사년을 제외하면 2010년 철원화천 양구인재 재보선에 출마해서 낙선한 것, 무승 1패가 전부입니다. 사실상 같은 지역구를 지난 20년간 위성처럼 돌고 있었습니다. 강원도 민주당 후보가 다수 내밀고 있는 공약으로는 군인 주민등록 이전 공약이 있습니다. 접경지역 지자체의 군인들과 가족들이 여기서는 직업군인들을 뜻합니다. 현역병 말고요. 행정서비스는 강원도 접경지역에서 받는데 지방세는 주민등록된 곳으로 나간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동사무소에 가서 받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보건소에 가서 받는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가 받는 행정서비스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들이지로. 그런데 또 교부세는 주민등록이 되는 곳으로 가니까요. 주장에 따르면 이에 따라서 강원도가 보는 손해는 보통 교부세 5천억 정도라고 합니다. 강원도를 가로지르는 동서고속철도는 중앙정부가 무심한 틈을 타서 강원도와 지역국회의원들이 처리한 역작입니다. 안 보고 있는 동안 빨리. 속초, 춘천, 화천, 양구, 인재의 각각 역사 주변에 들어설 시설들에 대한 블루프린트가 있습니다. 정만호 후보는 얼마 전에 경제부지사를 그만뒀죠. 자기 작품이다라고 주장 중인 것 같고요. 그 작품들 가운데 제가 제일 궁금한 건 화천에 만들겠다는 커피박물관인데 이게 왜 여기? 화천과 커피는 무슨 관계인지 아시는 분 제보 좀 부탁드립니다. 이디오피아 그때 6.25 때. 잘할 수가 없을 텐데. 이디오피아. 아, 이디오피아 군이 와가지고 커피를 주고 간 거예요? 춘천은 카페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화천 축제할 때 보면 꼭 이디오피아 유학생들이 와서 커피 부스도 운영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화천에 산천어 커피박물관이라는 데가 있나요? 산천어. 산천어 축제 때 뭘 좀 하는 것 같아요? 산천어와 커피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저기 루아 커피처럼. 산천어를 가둬가지고 커피를 먹인 다음에 똥을 받아서 내리는 거죠. 그런데 산천어가 커피를 먹을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원두가 아니고 가른 걸 주면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모로 괴로운 건 산천어네요. 네. 국비 들어가는 지역사업에 대한 공약들은 잘 되어 있고 중앙공약은 여기에도 안 보입니다. 미래통합당은 공천이 끝났네요. 네. 녹음 직전에 확정이 돼서 괜히 반갑고 좋습니다. 한기호 67세남 직업 정당인. 출생은 경상남도 밀양 출신인데요. 대외적으로는 철원 출생입니다. 왜? 대외적인 고향과 실제 고향이 따로 있습니까? 아, 그 오사카 이명박과 포항 이명박이 있잖아요. 한국전쟁 때 뭐 저기 피난 갔다가 낳았다. 뭔가 스토리는 복잡한데 어쨌든 대외적으로는 철원인 걸로. 와스트로등학교 그리고 철원군 김아중학교 그리고 서울 한양공고 육군사관학교 공학사 육군공병학교 졸업하고요. 육군보병학교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동국대 행석. 군역은 노코멘트. 육사는 나왔지만. 그리고 재산도 아직 잘 모르겠고요. 한국천소년연맹 총재가 가장 대표적인 자기 경력으로 써놨더라고요. 2008년에서 2010년에 육군교육사령부 사령관 제가 사실 군대 문제를 왜 이렇게 쓰냐면 내가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3명을 갖는 게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나라당 천안항 공격대책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이었고요. 자유한국당 실버세대위원회 위원장. 벌써부터 실버세대. 조금 마음이 제가 그래서. 67세예요. 인생이 공직의 인생입니다. 청소년 다음에 바로 실버로 갔네요. 네. 그렇죠. 2010년 1월 20일 국회의원이 된 지 1년 8개월이 되던 날 민주당의 이용상 국회의원이 위암으로 사망하셔서 재보선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민주당에서 한나라당으로 탈환이 됐습니다. 19대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고요. 저서의 이름이 조금 재밌어서 여의도 졸병된 장군. 오죽 마음에 안 들었구만요. 중장이었는데 자기가. 왜냐하면 이제 삼성장군이. 초선이 됐다. 사성장군들 출신들이 정치권에 들어온 다음에 아직 철이 안 들었잖아요. 정신 못 차리고 다 서비스해 줄 줄 알고 있다가 크게 혼나고 이런단 말이에요. 커피는 누가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40대 재선 3선 의원들한테 개갈굼을 당한 다음에 이제 울문서 집에 가죠. 누구나 아시겠지만 출판기념회를 통해서 선거 돈도 모으고 알리잖아요.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좀 써달라고. 아 진짜요? 그럼요. 선거 때마다 좀 오는데 일단 출판사 서평이라 쓰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저자가 쓴 건데 이렇게 얘기한 거죠. 여의도 졸병된 장군은 군인 렌세가 물씬 풍기는 한기호 의원의 에세이집이다. 그는 자신이 군인이었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숨길 필요 없거든요. 그렇죠.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었으면 자랑스러워하십시오. 아니 성갑이가 국회의원이 되면 자기 커리어를 숨기겠지. 없으니까 부끄러워서. 숨기는 게 아니라 숨길 수도 없는 거지. 그런데 대한민국 육군 중장이면 진짜 자랑스러워할 경력이죠. 성갑이의 커리어는 노 코멘트 하면 정답이잖아. 코멘트 할 것이 없다.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장군이었던 과거의 신분을 버리는 것이 우선이었다고 말하는 한기호 의원. 안 버리면 어쩔 건데. 군에서는 시간이 흐르고 능력이 갖춰지면 계급이 진급하듯이. 능력이 안 갖춰져도 그냥 계급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저 많이 잘려요. 군이 꽤 불안정한 정규직이에요. 그렇구나. 오늘의 졸병 국회의원은 고참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고민이 담긴 에세이라고 합니다. 아무 말이군요. 국회의원 당시 국감에서 2012년 친환경 국정감사 우수 의원을 선정이 됩니다. 저는 친환경이 되게 이상해서. 그건 계속 텀블러만 썼다는 거예요. 늘 느끼는 거지만. 국회의원들은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을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주로 물과 관련된 정책을 낼 때 사단법인 에코미르 센터라는 데에서 주는 거예요. 이 한기호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급수시설 10곳 중 6곳이 지하수 우물, 계곡물 등 그런 거 먹어서 당신들의 상태가 이런 건가. 상수도를 안 먹으면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있어요, 먹죠. 육군의 경우 10곳 중 1곳이 수질검사 부적합한 정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때 주나 봐요. 그때 말이 되게 비장해요. 물은 생명의 근원을 제공하는 자원으로 신세대 장병들의 생활 패턴 변화와 병영생활 간의 현대화로 목욕, 샤워설비, 세탁기 등이 증가하여 물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말만 해도 이제 상을 받는 거겠죠. 아무래도 국회의원과 상 주는 단체들은 서로 공생관계죠. 그렇죠. 지역 공약이기도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중요한 중앙 공약이기도 해요. 접경지역의 문제 그리고 인구소멸의 문제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다들 빠져있는 고민인데 인구소멸지역지원특별법 추진을 공약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춘천역 100이 보충되죠. 여기 부지를 활용하고 주로 국방위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발끈을 해요. 그 당시에 한민국 국방부 장관을 향해서 국회의원들이 일선 부대에 군인들이 쓰는 이 수통, 물 먹는 통인 수통이라고 하나 봐요. 이게 거의 엄청 오래되고 되게 더럽고 이랬나 봐요. 유명해진 이야기죠. 한국전쟁 때 쓰던 수통. 제가 그거 썼어요. 저도요. 저도요. 그런데 그때 한교 후보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수통이 빵꾸나지 않고 사용만 제대로 할 수 있으면 5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한 번 좀 소요에 희말렸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치약으로 헹구면 된단 말이다. 올해 1월 19일에는 페이스북에 이런 말을 했네요. 청년실업 해결 방법. 복무기한을 24개월로 늘리면 10만 명을 취업시킬 수 있다. 그건 취업이 아니지. 당선 안 될 생각인가요? 그런데 막말 시리즈 되게 많은데 그건 이번에 우리 하지 않기로 했잖아요. 가급적. 그러니까 너무 신박하지 않으면 안 하기로 했잖아요. 미래통합당 후보까지 보셨습니다. 양자구도입니다. 아닙니다. 아 네 맞다. 이거 프로레슬링이야. 난입. 민생당 후보가 난입했습니다. 네 갑자기 들어왔습니다. 민생당 후보가. 왜 난입인지는 차차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김성순 63세 남자. 양국은 양구읍 양구 새싹로에 삽니다. 건국대 벤처전문기술학과를 졸업했고요. 공학박사입니다. MEU 가스회사 대표. 어 기억난다. 그렇죠. 뭔가 기시감이 든다면 맞습니다. 지난 지선에 양구 군수 후보로 나온 적이 있고요. 이 MEU 가스회사는 어머니세요의 강원방원이 아니죠. 그건 충청방원입니다. 충청. 죄송합니다. 방원을 몰라 내가. 지난 서울 송파에서 재선했던 김성순 국회의원과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병역은 필요했다고 하고 2년 전 지선 때의 재산은 6억 4천만 원. 왜 여기에 와 있냐면요. 지금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죠. 선관위 자료에는요. 등록을 최초에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거는 홍천횡성 영월 평창이 있는 테이블의 이름이 홍천철원 화천 양구예요. 그런데 김성순 후보는 양구에 살고 양구 군수 후보를 나온 적이 있죠. 그렇죠. 홍천철원 화천 양구 인재로 들어가려고 했다가 잘못 빠진 거예요. 그런데 양구가 춘천과 붙어버렸지 않습니까. 양구가 포함된 선곡으로 나오는 게 맞아 보이고 본인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민생당 강원도당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죠. 지금 민생당의 중앙당이 아직 파워게임 정리가 안 됐다는 문제가. 아직도 안 돼서. 있습니다. 지금 선대위가 제대로 꾸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녹음하는 바로 어제 김성순 후보는 이쪽 충천을 일로 가겠다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당에 전화해도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중앙당 사람들은 지금 비례통합정당에 참여하느냐 말느냐 계속 싸우고만. 아니 지금 비례대표 정하는 룰도 못 정했고요. 공심위, 선대위 아무것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지난 지선에도 나왔던 사람이기에 당시 윤세민의 원고 일부를 표절하여 경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원고를 갖고 계세요? 효율적이에요. 신양민 2세대로 미수복 강원도 중앙회 감사를 지냈습니다. 그랬군요. 가스 안전으로 국내에서 1호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자랑합니다. 무슨 벨브를 발명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MEU 가스 회사는 가스 잠금장치 전문 생산업체로 현재 10년차 기업입니다. 그렇죠. 항상 벨브는 엄마가 잠그죠. 여기까지 표절이었고요. 사람 이내 등록된 정보에 따르면. 아빠가 잠그고 계열사를 만들어야죠. 에비유. 혹은 대리유. 대디. 사람 이내 등록된 정보에 따르면 본점은 마포에 있대요. 김성순 후보가 대표로 취임한 것은 마포 본점을 만든 이후인 2013년이었습니다. 2017년 기준 사원은 3명이고 매출은 7억 정도. 96년에 부정수표 단속법을 두 번 위반해서 총 600만 원의 벌금을 낸 바 있습니다. 500, 100 이렇게 받았죠. 어음을 잘못 썼군요. 아마 직원 월급을 어음으로 끌었던가. 맨 처음에 이거 하나만 걸렸는데 나머지 하나가 곧바로 또 올린 거죠. 2년 전에는 더불어민주당이었다가 공천 컷오프 후 무소속으로 군수 출마를 했고 선거 중간에 바른미래자당에 입당해서 강원도당 부위원장 자리까지 앉았습니다. 그리고 당의 천지개벽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동안 조용히 있다가 민생당에 오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자동병합이죠. 뭐야 그게. 공약과 현안 분석은 두 갈래입니다. 지역 문제 여기 접경지역인데 국방개혁이 있잖아요. 국방개혁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 하나고요. 코로나19로 인해 생존 자체가 문제인 상황이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게 최근에 붙은 거죠. 그리고 자신의 강점이 경제여서 공약은 지역경제를 주로 강조합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특별지원법 DMZ종합개발지원법을 만들겠다. 국회의원 후보다운 공약입니다. 지역 이슈지만 중앙정치가 필요한 주제니까요. DMZ를 어떻게 개발하죠? DMZ 관련 개발법은 아마 철도나 도로통 등과 관련된 것들이 있고 관광과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깊게 밀어붙일 의석이 지금 줄었죠. 지금 제가 접경지대를 보면서 의석수를 세어보면 이걸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국회의원이 10명이 안 돼요. 그중에는 철원하천 양구 인재 값도 있습니다. 의도 있습니다. 춘천 철원하천 양구 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에 의존하는 경제를 벗어나자 어쩔 수 없으니까 물류허브로 지역을 만들어보자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춘천 철원하천 양구의 후보들을 보셨습니다. 다음은 원주입니다. 강원도 원주시 값 원주는 계속 빠르게 커지고 한국 평균에 비해서도 젊은 도시입니다. 여전히 보수의 기록이 압도적이지만 그나마 다른 정당들도 해볼 만한 곳이기도 합니다. 강원도에서는요. 13대 총선부터 민정당류 정당 대 민주당류 정당의 스코어는 9대4입니다. 지난 총선에서는 원주, 값, 을 모두 1% 이내로 승자가 결정됐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나눠 가졌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때는 국민의당이 9에서 10%를 득표했다는 겁니다. 134표 차이로 새누리당 김기선 의원이 승리했던 원주, 값의 여당 후보가 바뀌었습니다. 이광재, 55세 남자, 평창생, 예미초, 원주중, 원고, 연대법대. 9년간의 강제 오프시즌을 마치고 돌아온 친노의 거물이지요. 14년에 제가 지선 첫 방송 강원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 제선에 도전하는 최문순 도지사를 소개를 했을 때 이광재의 이름을 우리 방송에서 말할 날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간은 야속합니다. 역시 유펠레. 물론 이광재 후보는 저를 때리고 싶겠지, 이런 말을 들으면. 이광재가 복권이 됐다고? 시간이 그렇게 빨리 가? 꼭 때려주시길 바랍니다. 저쪽에서 보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 실세들, 그리고 한나라당 정치인 일부. 이쪽에서 보면 검찰, 한나라당, 국세청, 국정원,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모든 메이저 언론사가 원인이 된 사건인. 박연차 게이트로 인해서 강원도지사 취임 7개월 만에 지사직과 피선거권을 잃었습니다. 전과는 88년도 공문서 위조 절도 국가보안법 위반, 같은 해에 사면됐습니다. 공사한 연 정치자금에 대한 법률 위반, 2010년 정치자금법 위반, 12년 정치자금법 위반, 각각 박연차 게이트, 그리고 제1저축은행 회장의 뇌물 관련입니다. 재벌이 DJ정부 인사들을 상대할 때 공직자의 주변인들과 친해지면서 점차 얽어매는 기법의 정점을 안희정 이광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는 평가도 결국 모두가 함구하게 된 지금에 와서는 확인하기가 어렵지요. 88년 통일민주당 부산동구 노무현 의원의 보좌진으로 참여정부에 이르기까지 노무현 의원, 노무현 대통령의 보좌 인사였습니다. 17대 총선 태백영월 평창정선에서 현역 한나라당 김용학 의원을 꺾고 국회의원이 됩니다. 17대는 탄돌이 시즌이었지만 18대의 민주당은 실로 대패했었지요. 이때도 표심상 불리한 탄광산촌지역에서 재선에 성공했고, 5회 지선에서는 인지도에 크게 앞서는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을 50% 넘는 득표로 여유롭게 따돌리면서 최연소 강원도지사이자 민선 최초 민주당의 정당 강원도지사가 됩니다. 검찰의 초기 타겟이 되어 임기를 오래 갖지 못했지만 어쨌든 공직선거는 3전 전승. 이번 예비 홍보물에 이번에는 이광재에게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했지만 유권자는 어차피 매번 그에게 기회를 주었었습니다. 따라서 검찰한테 하는 말이죠. 경고죠 경고. 너네 나 또 건들기만 해봐. 10년간의 피선거권 박탈조항은 거의 모든 정치인에게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광재 후보의 9년의 피선거권 박탈기간은 그 중에서 가장 긴축에 속합니다. 그가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9년간 강원도에서 있었던 가장 이상한 현상은 그에게 심정적으로 주어진 지역의 맹주자리가 깔끔하게 그대로 비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호남 심지어 충청권에서도 자리에서 멀어지는 중견 정치인은 개파가 거의 바로 해체되고 새로운 모임과 새로운 보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김무성과 홍준표의 불안불안한 행보를 보면 알 수 있지요. 이광재 후보는 작년 연말 사면이 결정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타 지역구의 예비후보들이 그와 사진을 찍으러 달려갔고 민주당 강원도당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빨리 선대위원장을 이광재로 정했습니다. 신기한 게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역구의 파워가 굉장한 것 같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상 정치생명이 끝난 안희정 전 도지사에 비해서도 이광재 후보가 강원도에서 가지는 존재감은 절대적이기 그지없는 편입니다. 어떻게 찾아봐도 그렇게 바뀐 결론을 못 내려요. 잠시 후에 나오는 다른 후보들도 이광재 후보와 얽힌 이야기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강원도의 대형 지역 공약은 거의 이광재 선대위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만 확인해 보셔도 많은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중앙정치에 대한 최근의 의견 몇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이 가급적 의석을 가져가지 않는 선에서 찬성. 집권 후반기에는 적폐청산보다 연정과 협치가 중요하다는 발언. 중임제 개헌을 여러 번 역설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본인의 대선 주자론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거는 정치인은 소셜을 가까이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쯤 되면 그냥 소셜하는 사람 전부를 다 싫어하는 것 같아. 아니에요. 미래통합당 후보 나왔습니까? 미래통합당 박정아 53세 남 직업 정당인 강원도 원주 출생입니다. 원주 일산초 진광중곤학교 그리고 고려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고려대학교 행석수료. 군역은 모르겠네요. 2003년 1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안상수 인천광역시장 비서관을 지내면서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빛 내는 걸 옆에서 본 사람이군요. 좀 바빠요. 이 양반의 행보가.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홍보수석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그리고 춘추관장 그리고 대변인까지 했습니다. 좀 말을 잘해요. 그래서 정치평론가를 활동하는 것 같고. 박정아 후보 방송에서 접할 수 있었습니다. YTN에서 계속 나왔어요. 2014년 8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를 지냈습니다. 제주도 다녀왔습니다. 네. 원희룡의 측근으로 활동을 해서 6.4 지방선거에는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 대변인을 맡았었고요. YTN에서 정치평론가 활동했었고 유승민 캠프에 합류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바른미래당 리턴파입니다. 여러 개의 파를 경험해봤네요. 그렇죠. 종행무진. 맞상대가 좀 세죠. 주목받고 있는 선거이기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이광재 후보 의식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선건데요. 견제구 날렸죠. 그는 자신이 MB의 입 이렇게 불리는 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광재 후보가 노무현의 남자 이렇게 거론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발끈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그... 그러면서 발끈해서 한다는 말이 나는 이명박하고 상관없다. 그러니까 당신도... 나도 사실 노무현을 좋아했다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대통령과 관계가 없으니까 당신도 그 관계를 부정해놔. 아 반칙이야. 언론에서 떠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지금은 문재인 정권 타도의 포인트를 맞춘 미래통합당의 이야기들을 그대로 갖다 쓰는데 좀 뭐 미담이면 미담인데 지난 20대 선거 때 새누리당 예비후보였었거든요. 그 당시 김기선 후보에게 밀려 탈락을 했다가 이번에 단수공천이 됐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단수공천 저는 완전 사랑하고요. 여기는 다 그 단수공천이라는 말을 사랑해요. 일단 농축산이는 그것을 좋아하고. 저하고는 과을이가 먼 얘기입니다. 어쨌든 아름다운 장면이 연출됐는데 그건 뭐냐면... 낙수효과죠. 여기서 단수공천 나면 새누리한테 떨어집니다. 낙습니다. 미래버리는 거죠. 당초 현역이었던 김기선 의원이 가장 유력한 후보였는데 갑자기 보다 젊고 유능한 인재에게 이 막중한 역할을 넘긴다면서 박정하 후보에게 이렇게 넘겼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싸워서 이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정치평론가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수많은 말들을 남겼지만 일단 이번 출마 선언에는 미래통합당의 정권 심판론 기조에 충실하고 아주 특별하지 않은 출마의 변. 한번 보실까요? 뿌리부터 흔들리는 대한민국. 문재인 정권의 독성과 무능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에 다시 여러분 앞에 섰다. 다시 서지는 않았죠. 처음 선 것 같아요. 반드시 승리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초석. 초석 이런 거 나오면 저는 일단 듣기가 싫은 것 같아요. 잠깐 졸뻔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민심에 준엄한 회초리까지 나왔습니다. 민주도 해. 이 회초리라는 말은 참 식상하지만 그래도 포브의 스케일을 인정하겠으니 어쨌든 정권 심판을 위해서 원주 갑에 출마한 우리 박정하 미래통합당 후보입니다. 강원도의 현역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지금 공천을 포기하거나 한 사태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강원랜드 인사청탁 의혹과 관련돼서 좀 찜찜한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 카드를 가지고 중앙당에 흔들면 후보들이 지금 현역 의원들이 찍소리 못하는 상황이 강원도당의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알아? 김기선 의원도 총타권을 의혹한 건을 올리고 있긴 있었어요. 박정하 후보였고요.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권성중 50세 남성 변호사 충북 제천에서 태어나서 제천동명초 그리고 원주시로 이사를 왔습니다. 원주중학교 원주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근데 페이스북에는 원주출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본인의 블로그에 살아온 길을 적어 놓았는데 출생 졸업 등 명사로만 끝났었어요. 언제 출생 언제 졸업 이러다가 갑자기 문장으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아 또 흥분할 때 그런 거 나오죠. 왜 요파씨에도 사연 보내시는 분들 보면 존댓말로 하시다가 흥분하면 반말 나오는데. 그 갑자기 문장으로 바뀌는 부분이 인상적입니다. 보죠. 88년 원주고등학교 졸업 88년 재수 89년 삼수를 겪다. 아 삼수 힘들지. 마치 천지를 먹다 같네요. 삼수를 겪다. 이렇게 인상적인 문장은 천지를 먹다 이후로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명사로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수는 인생에 큰 걸림돌입니다. 그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이야. 남의 말이 아니다. 우리 고3인데 지금 계약을 안 하고 집에 있잖아. 삼수를 겪다. 삼수에 성공을 해서 한양대 법학과 졸업 육군 하사 만기 제대 전가 없고 사법고시 42회 민변의 노동위원회 위원입니다. 참여정부 때 교육인적자원부 고문 변호사를 2년간 맡았고 시민단체 소송 길거리 법률 상담 원주 헌법 학교 등등 원주의 시민활동에서 법률적 행동이 필요한 순간에 일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소개된 소송권들도 있는데요. 그거는 지지난번 총선 데이터센터 거기서 유필님이 이야기를 해준 바 있어서 저는 넘어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0대 총선에는 민주당으로 출마를 했습니다. 한국당 김기선 의원에게 134표 차이로 낙선했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계속 세보고 이런 거. 원주갑의 변수로 등장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왜 무수속이냐. 선거 데스앤 저만의 코너 탈당 스토리. 좋아요. 이 스토리가 전형적인 스토리에서 튜토리얼로 조금 깁니다. 이 때 잘 들으시면 이 뒤에 이해가 쉬우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청취자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53번 얘기할 걸 한 번으로 줄이는 거예요. 탈당 무게 튜토리얼입니다. 이 다음부터는 반발하여 탈당 이렇게 설명하고 말 거거든요. 두 번 말 안 해. 권성중 후보는 지난번에 아깝게 낙선했으니 그동안 원주갑 지역위원장으로 공을 많이 들이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결과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해석도 가끔 해드리는데 지난 총선 때 국민의당 후보가 나오지 않았다면 민주당 후보들은 더 많이 가져갔겠죠. 그렇죠. 특히 권성중 후보 같은 케이스예요. 12월 17일에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고요. 2월 12일에 공천 면접도 봤습니다. 경선 지역으로 예상하고 경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른 하늘에 이광재. 그렇죠. 민주당 이광재 후보가 12월 30일 특별사면이 되었고 원주갑 지역에 전략 공천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돕니다. 2월 19일 강원도 도의원과 원주시 의원들이 이광재 전 지사의 원주갑 출마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당 지도부에 전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안 움직여도 알아서 해준 거예요. 그렇습니다. 공천 면접 7일 후입니다. 이 건의문에 살짝 논란이 되었습니다. 강원도당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염려를 했으며 일부 의원들은 자신이 동의하지 않았는데 건의문에 이름이 들어갔다고 밝히기도 해서 권성중 후보가 형사고발을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에는 이광재 후보가 강원도 선대위원장이 됩니다. 권성중 후보는 이 모든 것이 민주당에 계획된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이 계획된 것이라는 발언도 앞으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럼요. 제가 아직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리고 3월 1일에 경선에 참여하지 않고 탈당합니다. 경선 전에 탈당을 하면 보통 질 것 같아 탈당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이광재 후보가 강력한 후보이긴 해요.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지만 원주 갑은 원래 지역구도 아닙니다. 또 정계에는 10년 만에 돌아온 점. 그리고 권성중 후보가 지난번에 43%의 득표를 받은 점. 초선전했죠. 네. 그리고 10년 동안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한 점 등을 생각해 보면 만만한 싸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치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미래통합당의 후보가 두근두근 하겠죠. 그렇죠. 표가 갈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것이에요. 네. 전국 공약은 복지국가 건설,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등 뭐 그런 거고요. 네. 지역공약 중에서 유PD님이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뭔데요? 원주 교도소 이전 부지가 있어요. 그렇죠. 건물 이게 이제 그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 이전이 안 됐거든요. 네. 교도소 건물 원형을 보존하여 교도소 견학을 하는 테마파크가 있었어요. 아. 네. 이 교도소 건물 원형을 보존해서 거기서 재판도 받고 수감도 돼보는 겁니다. 아까 그 종교재판 받으면 되겠네. 아. 아. 교도소에 재판정이 있어요. 이제 그걸 딸 옆에 만들고 그리고 이제 수감되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짓지 말라고. 네. 이거에 이제 유PD님이 지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아직까지 이 교도소가 이전이 안 되어서 이 공약은 이번에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 사연이 있는 후보입니다. 네. 원주 갑이었고요. 원주 율로 가면 강원도 원주시 의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56세 남자 원주시 호점현생 변호사 전과 없고요. 단계초 대성중 원고 서울대법대 사시 28회 연수원 18기 군은 22사단 법무관 전역 검사 출신입니다. 강원도의 단 한 명 민주당 챔피언 이번엔 단수 추천입니다. 19대에도 출마해서 지금까지 1승 1패입니다. 20대 현역 국회의원이니까 스탯을 소개해드리지요. 출석률은 본회의 100% 법사위 96.2% 사계특위 87.5% 최상급입니다. 홍보물에는 본회의 100% 출석 옆에 괄호 열고 원주 서울 4년 출퇴근 써 있는데 그냥 심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직장인의 입장에서 꼭 그래야 했는가 싶기도 하고 원주도 아니고 남양주에서 오면서 지각하는 성가비도 눈에 밟히고 그렇습니다. 저만 하나요. 남양주 시민이 지각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표 발의법안 66개 특이한 점은 법사위 법률안은 3분의 1이고 거의 모든 위원회에 송기현 의원 오리지널 입법이 있습니다. 원안과 수정가결 포함해서 가결률은 6% 대한반영 폐기는 21% 가결된 법안 가운데 일부를 소개합니다. 현역병이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받을 때 요양비가 제외된 상황이라서 당뇨 등의 치료용 소모품 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상황을 바꾼 국민건강보험법 1부 개정안 전통시장의 연이은 화재로 인해 전기설비 20kW 이상 규모의 개별 점포에 대한 전기안점점검을 자체 실시해서 전력산업기반기금을 이용한 의무사항으로 바꾼 전기사업법 1부 개정안 기업이 국제상거래를 하면서 제3자를 통해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었을 때 우리나라에는 처벌 규정이 정확히 없었대요. 그래서 빠져나갔던 전례를 참고하여 그러면 제3자한테 주면 되잖아요. 제3자 뇌물 교부 처벌 조항을 신설한 국제상거래 관련 법안 등이 훌륭합니다. 그런데 20대 국회에서 66개의 법안을 발의한 것도 굉장한데 범위가 종횡무진이네요. 아동학계, 통신비밀보호, 가정폭력, 치료감호, 소년법. 이쯤 되면 의원이 민주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보좌진을 꽤 잘 뽑은 모양이라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양성을 잘한 것 같네요. 지역과 관련해서는 정확히 이 사람이 했다고 말할 만한 것은 원주천 국가하천 지정 정도가 있고요. 초등학교 앞 옐로카펫에 대해서는 이런 자랑을 본인이 하는데 지난 지선에 얘기를 드렸는데요. 20대 국회에서 여당 가구 몇몇 정당이 합의해서 특별교부세가 전국으로 다 부러졌습니다. 원주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좋은 건 좋은 겁니다. 튀지도 않았고 이름도 많이 못 팔았지만 상당히 솔리드한 20대 국회를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게요. 본회의 추석률 100% 이거를 원주에서 난 개그상도 못 받아봤는데 미래통합당 후보는 정해졌습니까? 아니요. 미워주게 해서 3명이나 지금 근데 이게 저 퓨처농축산이 행복해야 되는 게 경북의 아기 다툼을 피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방송 일정상 그 모든 데스는 다 민생당 거예요. 진짜 네. 경북의 아기 다툼이 깔끔하게 종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세민이 거죠. 그 다음부터는 무소속으로 갑니다. 탈당하면 김대현 43세 남 원주 출생이고요. 직업은 원주 문화재자리 찾기 대표입니다. 전매요. 77년생이에요. 철학 동갑이에요. 문화재가 제자리를 찾는다면 지금 제자리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제가 원주 출장은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원주의 대표적인 문화재는 원주역 앞에 급수구라고 그러나요? 일제강점기 때 옛날에 증기기관차니까 물 끓이던 약간 등대 같은 게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개발해 보고 싶더라고요. 거기서 카페 같은 거 만들면 괜찮겠다. 또 카페 하시려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언론대학원 그리고 전 조선일보 기자입니다. 언론인 유닛입니다. 조선일보 출신이에요. 네. 도로교통법 2000년 음주운전 저랑 동갑이어서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20대 때 확 달린 것 같습니다. 밀레니엄 한 잔 했어요. 네. 음주운전 100만 원. 야. 근데 저 77년생이 2000년에 음주운전 걸렸으면 면허 일찍 탔네요. 그렇죠. 근데 생일이 1월인 거 보니까 저보다는 학교 1년 빨리 되는 거죠. 빠른 이었다. 네. 빠른 칠칠.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예비후보 가운데 45명의 언론 관련 경력이 있다고 해요. 이번에. 그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래서 올해 초 공개 오디션을 통해서 원어원처럼 한국당 당협위원장의 설출되, 선출됐어요. 오늘 밤 위원장은 나야다. 그렇죠. 김대원 위원장은 조선일보와 주간조선 기자를 지낸 언론인 출신이다. 이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작은 식당 둘째 아들 출신이다. 이것도 강조해요. 네. 네. 그리고 자유한국당 지금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조금조금 하나 외에 그런 보수 혹은 극우 이런 유튜브 거기에 정치평등 그러는데 진짜 열심히. 자유한국당 시절이 답답하다고 했어요?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지금 미래통합당 전에 자유한국당이 너무 잘 못한다 이러면서 조금조금한 그런 유튜브에 되게 열심히 나가요. 북핵 문제를 비롯한 안보 또한 비상상황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데 앞장서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자기가 이제 젊고 참신한 인물, 그러니까 세대 교체로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지금 한 7년 됐으니까 정치에 대해서 하나 새롭게 눈뜬 법칙이 있는데요. 유력 인사들이 미디어에 나가서 왠지 지지하거나 주변일 것 같은 정당 욕을 갑자기 많이 하잖아요. 공천 달란 소리입니다. 네. 주면 제일 좋아합니다. 정신 차렸다. 원주도 뭐 어디나 갈지 원도심하고 신도시 문제의 격차가 되게 커요. 그래서 보니까 불이 꺼지지 않는 원주를 만들면서 불 안 꺼지면 정말 위험한데 이러면서 제가. 아 그 지난번에 불야성 청양 공약이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그냥 뻔한. 청양을 입이자로. 네. 뻔한 공약이 있는데 일단은 가장 먼저 먼저 12월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얼굴을 알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통합당은 옛날에 박근혜 정권 심판처럼 문재인 정권 심판이 많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거 말고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 네. 그리고 두 번째 후보 말씀드릴까요. 아 좋아요. 못 하긴 안 해요. 네. 윤용호 63세 남. 직업 정당인. 연세대학교 관리과 대학원. 관리과학 대학원. 관리과? 나 관리과 대학원이 뭐지? 경비원. 관리. 그 띄어쓰기대로라면 관리과 학대학원이에요. 나 대본 비정규직이잖아 지금. 경제학 석사. 자유한국당 중앙당 부대변인이고요. 미래통합당 현재 중앙당 부의장입니다. 그리고 연세 출마자입니다. 아. 드디어 나오네요. 좋아요. 미래통합당 원주가 윤용호 후보는 21대 총선 도전이 마지막이다. 강원을 했는데 이런 사람 많아요. 이거 워딩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당 공천 티켓을 거머져 본선에서 꼭 승리하겠다. 21대 총선을 비롯해 모두 네 번째 선거 도전에 나섰지만 돌아온 것은 패배의 쓴 잔. 6회 지방선거에서는 새누리당 후보로 도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떨어졌고요. 그리고 7대 도의원 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후보로 당내 경선에 나섰으나 그때도 떨어졌고요. 지난 20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출마했지만 낙선했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15년째 선거에 도전했다며 당내 경쟁이 치열하지만 인지도가 높고 얼굴 알리기에 적극 나서 자기는 경쟁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윤 부의장은 초등학교가 지금 당 부의장이니까요. 미래통합당. 윤 부의장은 초등학교 교사인 부인으로부터 제가 보기에 뭘 믿는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나오실까 했는데. 자 이제 그만 출마하라는 잔소리를 들었지만 잔소리로 끝나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와 되게 15년에 걸친 잔소리를 한마디로 줄이다니 대범한 신랑입니다. 이제 그만 출마가 아니고 이제 그만 출마. 네. 설득한 끝에 결국 자식들과 짓사람이 도와주기를 했다며 환하게 웃었다. 아내분과 자식분들은 지금 속이 터지죠. 이거 사자성어로 이런 남편이라고 하죠. 뭐 이번에 이런 말을 좀 읽고 싶은가 봐요. 장수선무, 다전선고 이런 말이 뭐냐면 어떤 일을 하든 조건이 좋은 사람이 유리하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라면서 원주가 조건이 좋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인법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최고입니다. 이 조건이 아무래도 초등교사 부인 아닐까 싶은데요. 그 연금만큼은 보존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직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어가지고 많은 걸 추측을 하게 되네요. 공약을 보면 국회의원 정체성은 거의 없고요. 원주시장 정도의 공약이어서 일일이 읊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뭐 하나도 재미있는 건 뭐냐면 아이돌분 공백. 그러니까 아무래도 초등학교 교사의 부인을 이렇게 모시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런 청소년 육성, 학교 운영이 이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아이돌분 공백 서비스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들듯 어려움이 있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하는데 애들 개 갈고 있다니까요. 그거보다는 도끼를 갈아 왜 바늘로 만든다는데 내가 보기에는 도끼가 훨씬 비싸거든요. 그렇죠. 바늘을 녹여 도끼를 만들어도 시원치 않을 판에. 그래서 이 연쇄 출마 후보의 끝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다음 주면 결정나요. 이번이 마지막 아닐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 되게 버릇이잖아요. 도박같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적어두잖아요. 다음번에 알 수 있겠죠. 한 명 더 했습니다. 아, 세 명이구나. 죄송합니다. 이분이 나이가 제일 많으시네. 이강후 66세 강원도 원주 출생이고요. 봉대초 원주중 졸업 그리고 원주군학교까지 졸업을 했고요. 강원대학교 법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석 조지 워싱턴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석. 네. 행석을 두 개나. 그리고 고려대학교 행박. 2011년 몽골 후레이. 뭐요? 후레이 정보통신기술대 명예경영학 박사. 그러니까 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의지는 강한 것 같아요. 이거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후보 세 명 중에서는 가장 중요한 감이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경영인 유닛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행시 합격 후에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과 과장이었고요. 대한석탄공사 사장이었습니다. 아주 높은 공기업이에요. 산자부 출신이군요. 그리고 전 국회의원이었습니다. 2017년 바른정당 지역위원장으로 지내다 그해 연말에 자유한국당에 들어갔고요. 탈원전 저지특별위원회 위원입니다. 탈원전 저지. 부정이 두 번 들어갔죠. 너무나 어려운 경제 상황, 언주 경제 회복 이런 거는 그냥 읽으시면 되는데 이강우 후보는 주로 에너지 쪽이 전문 영역이었어요. 그래서 자칭 에너지 전문가로 자기를 자칭하고 있는데요. 현재 미래통합당의 탈원전 저지특별위원회에 속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저서가 하나 있어요. 새누리당 국회의원 당시에 미래 친환경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여 속산을 위한 이란으로 전문 서적과 독특하죠. 자기 자서전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거거든요. 가끔 자기 전공살린 자서전으로 국가 정치 대비하는 분들이 있죠. 유니크하죠. 어머님 전상서로 시작하는 것보다는 나은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이런 거예요. 화석에너지 정말 신재생에너지의 탄생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탈원전을 저지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인 거죠. 그리고 석탄공사 사장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찬성파에서 지금은 탈원전 저지로 그야말로 에너지가 보존되지는 않은 것. 하지만 핵에너지를 보존해 줄 사람이에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세 명이 경선을 치를 거고요. 민중당 후보 보시겠습니다. 민중당 이승재 50세 남성 정당인 경남 마산 중앙고 강원대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요. 양력만 봐도 정당인 유닛 딱 보이는군요. 그렇습니다.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것만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있죠. 네. 하지만 역대 대슨 멤버들이 찾지 못한 걸 찾아왔습니다. 뭔데요? 이번에는 전가기록 증명을 일찍 제출해서 많은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제출을 늦게 해서 몰랐거든요. 주로 민주화운동 혹은 노동운동이네요. 네. 정가는 5건입니다. 90년 20살이죠. 특수공모 집행 방해 치상 폭처 직시법 위반 징역 1년 6개월, 집유 2년, 그리고 96년 방역법 위반 징역 10월. 병역법이에요. 방역법은 요새 크네. 그러게요. 군대 안 가려고 방역법 위반하기 쉽지 않아요. 병역법 위반 징역 10월에 집유 2년, 97년 특수공모 집행 방해 치상 치사입니다. 96년 연세대 사태에서 의경 한 명이 돌에 맞아 사망한 일에 대한 정가입니다. 직접 돌을 던진 건 아니고 한 총년 간부였기 때문에 간부 3명이 함께 징역을 살았습니다. 상당수 간부들이 이 죄목으로 엮여 줄줄이 들어갔었습니다. 그렇습니다. 98년에 8.15 특사로 나와서 현충원과 부모님을 찾아가 사죄했던 기사도 남아있습니다. 2012년 교통방해 집시법 벌금 100, 또 12년 특수공모 집행 방해 집시법 벌금 300입니다. 네. 집시법 4개의 병역법 하나라. 그렇습니다.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사무처장, 사드원주배치 반대 시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을 했고요. 현재 민중당 강원도당 위원장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가 없었네요. 공약은 언론 보도에서 어렵게 찾았는데 청년들에게 기초자산 1억 원 지급, 공공주택 무상으로 지급, 삼가임대료 제한하는 법 만들 것, 토지구교화 추진입니다. 라인을 보면 지금 교감이 있었어야 하는데 교감이 없었을 것 같은 게 민주노총이 좋아하지 않을 것 같은 공약들도 좀 보입니다. 네. 그래서 민중당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서 들어가 봤는데요. 민중당은 아직 노동병약밖에 내지 않아가지고 민중당의 중앙공약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승재 후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고 있을 수도 있군요. 그렇죠. 네. 갑자기 180도 옆으로 가겠습니다. 자유공화당입니다. 현진섭. 61세 남자. 학력을 알 수 없습니다. 네. 미기제네요. 출생도 알 수 없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병역사항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아래에서 깨어났나. 그런데요. 특전사 전후회의 원주 지회장인 적이 있기 때문에 특전사 출신으로 보이지만 언제 어떤 기급으로 전역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 저 위장 입학처럼 특전사 동지회가 하고 싶어서 위장 입대해서 며칠 밤 자고 나온. 특전이니까 잠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수중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한 사진이 있는데요. 카페 가입은 실패했습니다. 네. 선관위에는 원주 지회장이 전직이라고 써놨는데 강원도 지부카페 가봤을 때는 현직으로 적혀있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 카페가 방치가 된 걸 수도 있죠. 현재는 재향군인회 원주지회 이사라고 하니까 특전 동지회보단 높나요? 과거 선거 기록 또한 학력만큼이나 수수께끼라서 아마 이번이 첫 출마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직업은 부동산 업자였는데 원주민 부동산 컨설팅에서 근무한다고 선관위에 써냈거든요. 그런데요? 원주에는 그런 상호가 없습니다. 아, 이런. 온통 미스터리한 후보죠. 네. 이게 원주민이라는 단어가 원주에서 워낙 보통 명사처럼 쓰이다 보니까 그냥 부동산 컨설팅이고 나는 원주 사람이라는 의미를 쓰신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집안, 심지어 남양주에도 있는데 이런 상호가 원주에서는 못 찾았어요. 온통 미스터리하니 공약도 미스터리합니다. 네. 없어요. 네. 페이스북이 있는데요. 내용은 없고요. 오? 트위터도 없고요. 네. 자신의 유튜브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비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유공화단계의 군소 유튜브 채널. 큰 것도 안 못 나갑니다. 군소 유튜브 채널 두 개에 출연했습니다. 그 정당은 유튜브 채널이 되게 많군요. 네. 많아서 거기에도 큰 채널이 있고 군소 채널이 있어요. 네. 출연은 했는데 경력이나 공약 내용은 전혀 없고요. 원내 교섭단체와 원내 대표의 의미를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나마 건진 정보는 제가 가진 1억이라는 거는 태극기를 들었다는 거 그거 하나입니다. 라는 발언과 당 활동을 시작하면서 부동산업을 그만두었다는 말이 전부입니다. 자유공화당이 또 힘든 게 문서로 남은 정보는 없고 유튜브로 모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현장에 무언가가 있어요. 취재 조사를 하는 사람들이 힘들어 죽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3시간을 보고서 계속 하는 말을 듣고 있으면요. 듣고 있으면 언더독 정서가 보입니다. 돈 많고 배운 사람들은 다 자유한국당 미래통합당이죠. 미래통합당에 가 있고 그 잘난 사람들이 탄핵을 뒤집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인 나라도 나서야겠다라는 그런 절박함을 느꼈다라는 논리입니다. 3시간 보고 그거 하나 뽑아낸 거네요. 그거 하나밖에. 자유공화당이 대표 레토릭이잖아요. 미래통합당을 엘리트주의자들로 몰고. 이 사람에게는 현진석 후보에게는 이게 메인 멘탈리티예요. 그래서 그리고 탄핵 무효운동에 참여하기 이전의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는 심리도 여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면서부터 자기가 다시 태어났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건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Born again Christian 뭐 이런 거. 그렇죠. 하지만 그런 경우에는 간증할 때 과거의 자신이 어땠는가를 얘기하면서 구원받은 현재의 자신과 비교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력을 말하려고 하니까 막 북극스럽고 과거의 미기재. 유튜버 중 한 명이 물어봤어요. 그전에 어떤 이력이 있으시냐. 제가 가진 이력이라는 건 태극기를 들었다는 것뿐입니다. 라고 했으니까요. 공개된 이력은 2002년에 폭처법 법률 위반에 벌금 300이 있네요. 이건 아마도 벌금 300이 폭처법에 규정된 게 7조입니다. 이거는 흉기를 갖고 다니다 걸리면. 이 조항은 약간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범죄 모의죄 같은 거 아니냐. 사전에 처벌하는 거 아니냐. 폭행을 저지를 수 있을 것 같은 도구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게 다 그거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는데. 사실은 되게 큰 세이버. 그러니까요. 우리가 뭘 들고 있었는지 모르니까. 청룡 언얼도 같은 걸 들고. 그렇죠. 어쨌든 흉기를 들고 갖고 다니다가 걸려서 얻게 된 벌금으로 보입니다. 300은 7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서워서 더 캐지 않기로 했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알기로는 조그만 주머니칼 같은 걸로는 안 걸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검 같은 게 걸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망치나. 공약은 정식 후보 등록 후 공보를 기대합시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했냐. 강릉 가야 되죠. 네. 절반을 돌았는데요. 역시 선거방송의 강원도 편의 특징이 있습니다. 숫자에 비해 깁니다. 사람이 많아서 그래. 성의를 보이게 되죠. 광고를 듣고 나머지 절반을 돌겠습니다. XSFM입니다. 뭔가 그곳을 떠난다는 게 되게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반평생도가 더 많이 자랐는데 갑자기 떠나게 된다니까 믿기지도 않았고.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100% 국내 생산 유해물질 무첨가 품질은 그대로 가격은 절반 까다롭게 챙겨 잘 만든 생리대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가 29days 16대부터 단일 지역구인 강릉시 혼정사상 강릉 국회의원 중에 메이저에서 가장 많이 호명된 인물은 4선에 도전하는 디펜딩 챔피언입니다만 그는 이번에는 진달래색 자켓을 입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인이 헷갈리는 민주당 후보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51세 남자 정당인 지난번 총선도 지금도 강릉시의 지역위원장 이름이 같아 슬픈 정치인 정거없고요 강릉생 옥천초 강릉중 강고 공사를 4학년에 중퇴했고 가톨릭 관동대 환경공학과 병혁은 부사관 강릉원주대 행정학 석사 지난번에 2학기 다니고 있었는데 졸업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쉽지 않아. 이거 방송 오래하니까 남의 졸업도 축하해주고 공천확정입니다. 광주에 최경환 의원만큼이나 이름 알리기가 쉽지 않아서 김종민 의원도 그렇고 모든 게시물의 제목은 강릉 김경수로 시작합니다. 신성일 씨가 그렇게 했잖아요. 항상 영화배우랑 하니까 붙이지 않는 건 강김경수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제 제안은 이거예요. 우리 강남갑의 미래통합당 후보처럼 이름을 김구민 이렇게 바꾸면 안 되냐? 바꾸시면 안 되나요? 내용이 없어서 잠깐 코너 돈과 21대 총선 최근 제가 성우들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예전보다 선거 캠프의 업무가 많이 줄었다는 겁니다. 선거철이 오면 성우들이 바쁘거든요. 대목입니다. 근데 많이 줄었대요. 일단 후보들이 오프라인 인사 다닐 기회가 많이 줄었고요. 사회 분위기상 큰 음향시설을 기피하기 때문도 있어요. 정말 돈이 많은 후보나 캠프면 유튜브 광고라도 만들겠는데 혹은 자유공원당이나 그렇지 않은 후보들은 그냥 무작정 길에 서 있습니다. 요새 역선적으로 모두의 선거 비용이 줄어버렸습니다. 예년에 비해 돈빨이 좀 덜 먹히는 선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후보로 돌아와서 돈이 되게 없어 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16년도에는 조금씩 하던 블로그도 지금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16년도에 했던 주장을 통해 의견을 조금 엿볼 수 있습니다. 강릉 아트센터에 대해 비판적입니다. 건설비용이 600억이고 그중에 강릉시 예산이 160억인데 기존의 시립문화예술관도 있는데 그거 공연 횟수도 연간 100일이 채 안된다. 공연장 공연 횟수가 100일이 안된다는 건 억지로 우겨 넣어도 매주 주말 행사를 못 열었다는 거죠. 강릉과학산업단지는 입주율이 60%밖에 안된다. 이거 다 만들어진 겁니다. 제조업과 관광산업은 병행할 수 없는데 제조업은 강릉에 맞지 않는다. 토건론자가 아니고요. 오히려 요즘 민주당에 없다고 비판하는 친환경에 가까운 인물로 보입니다. 마라톤 풀코스 기록이 3시간 40분 대라고 정보가 부족한 강릉 김경수 후보입니다. 미래통합당 공천 끝났나요? 네. 공천 끝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홍윤식 63세 남자 직업 정당인 강원 강릉 출생 옥천초 경포증 용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입니다. 의외의 인물이 올라왔어요. 네. 미시간대학교 대학원 행석 우즈베키스탄 국립행정아카데미 행정학 명박 명예 박사 이거를 제가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왜 굳이 저렇게 있어서 가져왔을까요?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기입니다. 쉽게 정리하시네. 육군병장 만기고요. 전가 없습니다. 재산은 2015년 당시 26억 4,429만 원 가족 포함해서 이렇게 신고를 했고요. 본인 명의로는 시가 9억 6,800만 원에 서울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싸게 잡았어? 네. 시중은행 예금 등 약 4억 7,093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1억 원 상당의 콘도 회원권이 있습니다. 2016년 제2대 행정자치부 장관이었고요. 행정고시 합격 후에는 87년도부터 강원도청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근무를 하고 이후엔 주로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총리실 즉 BH라인이었어요.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부회장을 주요한 경력으로 냈는데요. 강릉 복잡합니다. 권성동이라는 현역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지금 불복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렇죠. 일단 이 방송을 녹음할 때까지는 단수 추천 확장이어서 그냥 저는 홍윤식 후보만 다룹니다. 그렇죠. 권성동 의원이 지금 출마할지 안 할지도 아직 알 수 없고요. 저희들은 강릉 출신으로 강원도청을 비롯해 중앙부처에서 오랜 기간 근무했다. 풍부한 국정경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하고 고향 발전에 이바지할다라고 했는데 블라블라블라 강릉 출신은 유독 강조가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부터 최명희 전 강릉시장까지 중량급이 있는 후보거든요. 두 후보가 공략하는 포인트가 네가 강릉을 아느냐. 중학교까지밖에 안 다녔잖아. 이런 거거든요. 도다님은 아냐. 지역 정체에는 고등학교 권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의 명문고 용산고 상당히 명문고였거든요. 제가 용산고 나왔는데요. 거기는 이제 저기 뺑뺑이 아닐 때. 제 세대쯤부터 몰랐겠죠. 서울대를 나온 것은 당신 부모님의 자랑이자 동네 현수방이 크게 붙을 일이었지만 지역에 내려와 출마를 할 때는 아킬레스건이 됩니다. 특히 강릉에서는 강릉고 대구에서는 경북고 이런 식의 고등학교 서열과 동문회의 문화는 지역의 나약한 사회적 자본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로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춘고, 원고, 강고 이런 데를 안 나오고 경기고 갔어 용산고 갔어 그러면 30년 후에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지역의 부모님들 그러시면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33년 동안 자기가 이렇게 했으니까 문재인 심판론이 있긴 한데 국회의원 선거라는 것이 결국 현정권에 대한 심판론으로 치러지는 거기 때문에 주로 등장하는 무기들이 있습니다. 회초리, 몽둥이, 채찍 등등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또 회초리를 들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가 제일 아플지는 맞아본 사람이 알 것 같고요. 제가 이 중에서 채찍을 안 맞아 봤네요. 레슬로들의 표현에 의하면 채찍이 최고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채찍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심판을 한다는 건데 권선호 의원 측의 반발이 아직도 거세지요. 이건 다시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행자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몇만을 추적을 하는데요. 위장전인 문제가 그 당시 불거졌었습니다. 부인이 산부인과 의사인데요. 이렇게 해서 주소를 계속 산부인과 의사로 산부인과로 옮겼다.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 대체로 행정공무원의 일들을 해낸 그냥 공무원형 인물입니다. 부랴부랴 예비후보를 등록을 했고 그래서 그간 선거 경험도 없고 그렇다 할 공약도 없는 상태이니까 아무래도 권성동 후보, 채명희 후보, 예비후보 등록했던 두 사람이 부글부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강릉의 민중당 후보가 지금 강원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의 최연수 후보입니다. 장지창 30세 남성 정당인 현재 강원대 자동차공학과 3학년 휴학 중입니다. 역시 군복무를 마친 사람이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가는 없고 현 강릉 청년센터 대표, 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강릉시 협의회 자문위원입니다. 민주평통은 정치세를 가리지 않죠? 그렇습니다. 2018년에 28세 시의원이라는 카피로 강릉시의원에 출마했다가 낙선했습니다. 역시 정보가 없습니다. 페이스북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것도 보통 포털 같은 데 이름을 검색을 하면 페이스북 페이지가 뜨잖아요. 그렇게도 안 나와서 페이스북에서 가니까 수많은 장지창 씨 중에서 한 명을 찾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이러한 지혜를 알려줘요. 생각보다 한국은 사람이 많다. 그렇죠. 본인이 선거운동하는 사진만 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길에 사람이 없어서 거리에 혼자 서 있는 장면이 계속 보입니다. 지금 많은 후보들이 그러하죠. 그렇죠. 가장 최근에는 도와주는 사람이나 사진 찍는 사람이 곁에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번 주 초만 해도 카메라를 혼자 설치하고 뛰어가서 서서 피켓을 들고 인사하는 영상을 페이스북 영상 라방으로 남은 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혼자 선거운동 삼아서 머리 위에 폰을 달고 뭔가 전동기구를 타고 거리를 다니는 것 같은 동영상이 있습니다. 아, 구글 맵 찍으시는 분들처럼 스트리트뷰. 그렇죠. 그러니까 카메라 뷰는 머리 위고요. 소리는 윙 하는 소리만 나고 있는 걸 보니까 그렇게 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 에디터 시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거리에 사람이 너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굉장히 쓸쓸해 보입니다. 그래서 영상 마지막 쯤에는 친구를 만났어요. 네, 그래서. 마지막까지 봤단 말이야? 네. 어? 어디 가? 하는 장면이 있어서.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아, 자유공헌당 후보, 나중에 나올 자유공헌당 후보 중에서도 이런 영상 찍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 후보는 친구는 못 만났는데. 그런데 이제 만나서 어디 가 하고 인사를 한 다음에 아, 그런데 나 네 전화번호 없어 이러고 서로 전화번호를 교환을 하는데 친구가 불러주는 전화번호가 그대로 영상에 노출이 됩니다. 왜 말해? 그래서 저도 그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그 친구분 알고 저도 연락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네. 들으면 지우셔야겠네요. 삐 처리를. 공약은 방송 인터뷰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1인당 100억 넘는 자산을 몰수할 것. 응? 음... 불공정, 불공정 투기 자산 몰수 초... 지금 제가... 1인당 100억이 넘는 자산가에게는 몰수를 하겠다? 그렇죠. 1인당 100억이 넘는 100억 이상의 자산을 몰수할 것. 이건 자산 상한제인가요? 그렇죠. 그리고 불공정 투기 자산 몰수 초고액 연봉의 100% 세율 적용할 것. 만연한 투기 자산과 불공정... 100%? 네. 그럼 일 안 해야겠네. 무섭다. 그러니까 초고액 연봉 자체를 없애겠다는 거죠. 만연한 투기 자산과 불공정 자산 몰수. 무주택자에게 주택 무상 공급 실시할 것. 네. 차별 없는 최저 생계비 보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극우가 공약 못 만든다고 놀리던 시절은 좀 지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아까 원주 의뢰소 민중당 후보 보고 느꼈습니다만, 민주노총은 커녕 중앙당과의 공감도 전혀 없는 느낌이 들고요. 그렇죠. 제가 주목한 점은 앞선 민중당 후보와 공약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건 뭐 희소식이기도 한데, 이렇게 하면 희소식이 아니지. 그렇죠. 전에는 똑같다는 비판을 받았었죠. 그러게 말입니다. 무수석 후보가 있는데요. 원주는 지방선거할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원 씨 명망가의 친척들이 맞붙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총선형 원 씨 못 봤는데 이번에 못 보나 했는데 나오네요. 원병관 63세 남자 교수. 정보가 없어도 너무 없습니다. 이 후보에 대한 가장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는 곳은 강원도립대학교 홈페이지입니다. 성덕초 강릉중 강릉구를 졸업을 했고, 관동대 영문과에서 문학 박사, 그리고 뉴욕도 가고 공부를 많이 하다가 최종 기재 학력은 동국대 영문학 문학 박사입니다. 문학 박사를 두 번? 네. 그거 말고도 많아요, 박사가. 공소라가 부러워하겠네. 수집가네요. 눈축산이 있는 기억을 할 텐데, 인문학 그랜드슬럼을 달성한 사람입니다. 정가는 없습니다. 경력은 학회 및 학회, 학자 경력, 이런 경력입니다. 경력이 학회 및 학회입니다. 그러다가 강원도립대학교 총장을 맡습니다. 현재는 강원도립대 항공관광과 교수입니다. 정보가 이거밖에 없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참, 소재는 청솔관 4층 A406호이며, 내선번호는 033-660-8291입니다. 이제 뭐냐, 유권자들은 그거 알아봐야죠. 네. 근데 원래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교수실을 소재라고 써요? 네. 아, 그래요? 네. 정보가 이거밖에 없어서 찾다가 생각보다 너무 쓸데없는 많은 걸 찾았습니다. 봅시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되지. 강원도립대학 교수협의회가 실시한 원병관총장 중간평가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교수, 조교, 직원 중 37.5%가 응답한 이 설문조사에서 총장 종합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20점이 나왔습니다. 세상에. 뭘 얼마나 못하신 거야? 특히 구성원과의 소통, 의사결정의 합법성 및 민주성은 13점으로 매우 심각한 평가를 보인다고 합니다. 총장사태 운동의 주인공 아니야, 이거? 100점만 좀, 13점이요? 네. 이렇게 되면 학생회의 의견도 들어보고 싶네요. 이게 이제, 이걸 보면 의심을 조금 해야 되는 거죠. 교수협의회에서 이 중간평가를 진행을 했잖아요. 뭔가 교수협의회랑 사이가 안 좋았던 시즌이라는 짐작이 가능하죠. 알력도 의심을 해봐야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3년도에 폐과 사태가 있었습니다. 제가 뉴스 아카이브 시간에 말씀드렸던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 대학 경쟁력 평가가 있었죠. 네. 여기서 취업률이 낮은 과가 폐과되는 사태가 전국적으로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대학 구조조정이었죠. 저도 그때 제 모교인 동국대 가서 취재하고 그랬는데. 아, 구조조정 전도사 역할을 한 총장이었던 모양이군요. 그 시즌입니다. 네. 총장이 폐과를 진행을 했고, 이에 반대하는 교수협의회에서 총장 중간평가를 진행했던 겁니다. 그러면 아마도 당시 학생회와의 관계도 최악이었겠네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것 같은 정보를 쓰자는데 꽤나 괜찮은 정보를 만들어냈습니다. 좋네요. 아, 그리고 이것보다는 중요한 정보. 지난번 강원도 교육감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와, 만약에 이 사람 교육감 됐으면. 그런데 그때의 총장들은 사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그거를 좀 그대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도 있었어요. 뭐, 뭐, 그건 이해합니다만은. 전부의 압박이 셌으니까요. 그러다가 맞들인 사람도 있고 그랬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당시에 농축사인이 소개를 했는데 그때도 별다른 정보는 없었고요. 네, 머릿속에서 싹 지워냈어요. 기억이 안 나. 보수 단일화 압박을 받다가 돌연 사퇴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에서는 보수 진보로 갈라진 두 후보 중에서 한쪽에 설 생각은 없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당파 정치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현재 시점에서 원병관 후보의 공약을 찾는 건 사치입니다. 좋은 결론이다. 바닷가와 광산으로 갑니다. 미쟁 광산은 아니죠. 강원도 동해시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강원도의 총선 역사를 돌이켜보면 단 한 번 특이한 사례가 있었는데 그것이 14대 총선입니다. 아산 정주영의 정당 통일국민당이 확실한 지역색을 갖추었던 이 지역 유일 정당입니다. 이때 한 번 거대한 돌풍이 있었고 그 외에는 이 지역의 국회의원은 의뢰 민정당 개정당이었지만 태백과 정선에서는 이광재의 오오라로 인해 김태키 최종원 등 민주당 의원들이 당선되기도 했습니다. 동해와 삼척에서는 성추행으로 유명한 최현희 전 의원이 4선을 했고 태백행성 영월 평창정선 지역구에서는 재선의 염동열 현 의원이 있지요. 탈당 무소속 복당한 통합당의 이철규 의원이 챔피언입니다. 안녕 민주당 후보는요 더불어민주당 김동완 58세 남자 이번 총선 방송 최초의 무직 삼척생 북평고 삼척공전토목과 가톨릭관동대 법학과 검사가 아닌 검찰공무원 출신입니다. 검찰공무원 출신 정치인이 흔치 않은데요. 본인의 인스타에 따르면 민주화 시위에 열심히 참여하면서 공부에 소홀해져서 사실을 포기했다는 이야기를 써두었습니다. 하지만 직장은 검찰 온라인 선거운동은 인스타와 페이스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우 하면서 페이스북에 가보면 요즘 살아가면서 페이스북에 가보면 대체 어디에서 구했는지 상상조차 불가능한 옛날 느낌의 폰트가 우리를 반겨줍니다. 검찰공무원 중에는 엘리트였습니다. 서른명이 안되는 삼극공무원인 부의사관까지 승진을 했는데요. 그 위에는 5명 뽑는 이사관 딱 한 자리인 1급 대검 사무국장뿐인 것을 감안하면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천지검의 수사과장 서울중앙지검의 부의사관을 지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작년까지는 계속 검찰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국회의원 선거 방송을 처음 듣는 분들을 위해서 이런 공약은 안 틀어준다. 좋은 사례로 김동완 후보가 뽑혔습니다. 아 튜토리얼 2 축하드립니다. 김동완의 첫 번째 약속 항만 고속도로 철도가 만나는 물류 허브 구축 화장실 갔다 와도 됩니까? 아 나 이거 되게 마음 따뜻해진다. 약속 많아 이놈아 기다려봐. 4차 산업 나올 건데 조금. 김동완의 두 번째 약속 신성장 동력 및 혁신산업 기반 구축 웃긴데? 김동완의 세 번째 약속 SOC 기반 구축 김동완의 네 번째 약속 명품 연계 관광 도시로 육성 김동완의 다섯 번째 약속 생명권 보호 의료 서비스 개선 3척 의료원을 이전하여 강대 3척 갬 부속병원으로 지정하겠다. 사실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약속은 디테일을 들여다보면 똑같은 얘기고요.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누가 나와도 해야 하는 사업이고 예산 계산이 덜 되어 있는 상태 등등의 문제 그리고 중앙정치인으로서의 색채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런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저런 공약들을 해결해 주는 건요. 공약을 어떻게 개발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개발할 수 있으니까요. 실력일 뿐입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이철규, 62세 남자 직업 국회의원 북평중 나온 것으로 봐서는 아마 동해 출신일 거예요. 제가 여기 강의를 몇 번 갔거든요. 성일고 나왔습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 학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석인데 재산은 27억 635만 원. 건물이 47억 5,622만 8천 원인데 채무가 30억이 넘습니다. 마이너스 됐구나. 마이너스가 아니고 이렇게 합쳐서 어쨌든 27억 원. 건물이 있으니까. 이제 5,60대들에게서 볼 수 있는 버블러들이죠. 버블러. 이철규 후보의 경우에는 경찰서 유닛인데요. 지금 야일당과 여당의 대결이 검경이네요. 그런 걸로 지역 언론에서는 말 붙이고 있더라고요. 영화에서 많이 나오는 분당경찰서 소장이었습니다. 분당경찰서 소장은 왜 영화에 많이 나오는가. 그리고 강남경찰서 꼭 나오고요. 그리고 외사과 좀 거쳤고요. 경기지방경찰청 청장까지도 지냈습니다. 2014년 국기원 이사. 그러니까 태권도 하는 국기원 이사였고요. 소속 의원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였는데요. 주로 본회의 출석률은 86%였는데 대법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여기만큼은 100% 출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관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그렇고 거기는 회의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 공무원으로서 여러 지역 소장 서장 과장을 거쳐서 강원경찰청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경력들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받지 못하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유승민, 윤상연, 안상수, 주호영, 강길부, 장재원 등과 함께 다시 새누리당에 복당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지역민들의 여론에 따르겠다면서 지역민들이 찬성을 왔으니까 나도 그럼 찬성한다 했고요. 이게 이제 복당파들의 주로 주된 레토릭이죠. 탄핵의 강을 건널 때 노 코멘트로 갑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복당도 지역구 주민들의 여론조사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또 쓱 들어갔습니다. 리더로서의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대표자로서의 정치인에 가깝네요.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학력을 허위로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었어요. 성일고가 성남에 있는 고등학교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성남 출신 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다. 그 당시에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또 군복무되어 있다고 날짜가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허위사실 유포다, 허위학력 기재다 해서 700만 원을 때려 맞았는데 항소도 하고 이래저래 해서 그냥 국회의원직을 유지를 했습니다. 공약으로 보게 되면 저도 한 번 하고 싶었습니다. 사통팔달. 그렇죠. 진짜 발음 어려운 거. 사통팔달 교통허부. 우리의 흔한 단어들 열거하는 시간이에요. 관광물류복할벨트, 폐강지역 경제부흥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동해양 복합물류항, 관광도시 동계올림픽 유산활용, 신관광벨트 구축 등등등. 그래서 지역공학은 좀 빤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좋습니다. 자유공화당의 후보가 있습니다. 검찰 출신과 경찰 출신이죠? 네. 또 다른 출신이 있습니다. 자유공화당 홍순범, 62세 남자, 삼척 미로면 출생이고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현재 거주지는 서울시 서대문구입니다. 검찰이랑 경찰이랑 서울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서울사람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감사전문입니다. 감사. 조원진 대표의 인재 영입 5호입니다. 선거는 처음인데요. 자유공화당의 매우 드문 관료 유닛입니다. 감사원에서 27년을 근무했습니다. 이명박 인수위에서 부처 통피합을 담당했던 정문분과위원회의 실무위원으로 파견된 적이 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2018년까지 있었던 것 같고 정년 퇴임 후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전문위원을 하다가 처음으로 정당에 입당해 첫 출마하였습니다. 공인부정조사사 Certified Fraud Examiner 줄여서 CFE라는 국제자격증이 있답니다. 홍순범 후보는 이걸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기, 비리, 화이트 칼라 범죄 등의 수사에 전문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관료인이신데 특기는 비리감시감독입니다. 전문성 있는 극우 후보 드문 경우죠. 반면 드물지 않게도 공약은 아직 준비를 못한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건 흔하네요. 박근혜 구출과 복권 외에 다른 공약이 필요한 세력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멋진 공약들을 또 만나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극우 정당들이 좀 있어서 덜어. 그 귀여움을 공화당 혼자 차지할 것 같지는 않아요. 홍순범 후보는 앞선 현진석 후보와 달리 유튜브 출연도 거의 없습니다. 거기까지입니까? 네. 무소석 후보가 두 명 있습니다. 무소석 동다은 50세 여성 소설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저희 데이터 센트럴 방송에 대해서 한 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면 지역의 실제 분위기를 전달해드리지 못한다는 점이 죄송스럽습니다. 지역의 실제 분위기를 모르는 입장에서는 이분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직업은 소설가입니다. 작년 9월 월간 시사문단이라는 문예지에서 신인상을 수상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출판한 책은 어부의 딸, 부재는 동해바닷가 클레멘타인이라는 소설입니다. 올해 1월 3일에 출간이 됐습니다. 우리 영화 클레멘타인 짱 좋아하는데. 아빠 일어나. 네. 소설가인데 출판한 책은 올해 1월 3일에 출판한 책 이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따라서 진짜 돈을 버는 직업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네요. 그런데 어째 이 책은 또 에세이로 분류가 되어 있어요? 소설인데? 소설가고 책이 이거 하나인데? 그럼 소설을 안 쓴 소설가일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목차가 국회의원인 거를 보면 자전적 소설이 아닌가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그렇죠. 자전적 소설이면 그 부분이 미래의 일이니까 그 부분이 픽션인 거죠. 그렇죠. 그렇죠. SF 소설 아니야? 일단 자전적인 창작 소설인 거겠죠. 그렇게 짐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어부의 딸이라는 단편이 삼척에 대한 이야기라고 본인이 밝혔어요. 여기까지 봤을 때 출생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출생지는 삼척인 것 같습니다. 짐작이라는 게 다른 곳은 동해고요. 출신 학교를 알아보려고 찾아보다가 블로그에서 망상초등학교 총동문회 참석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출신 학교는 망상초등학교인 것 같습니다. 그냥 초코파이 먹으러 가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주민이? 그렇죠. 성간위 학력은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재학입니다. 여기까지 알아냈습니다. 정가는 없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2월 4일까지는 자유한국당 예비후보였습니다. 하지만 언제 무소속이 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시민단체 국가개혁연맹 대표입니다. 시민단체 국가개혁연맹? 밴드를 찾아서 들어갔는데요. 국가개혁연맹에 대한 소개나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네. 뭐예요? 국민이 4.15 총선 때 개헌을 합니다. 응? 총선 때 어떻게 개헌을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요새 모르는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국민이 4.15 총선 때 개헌을 합니다. 그리고 권력구조를 민치구조로 개헌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야? 민치가스는 제가 좋아하는데. 린치당한 소리나고 있어요. 민치구조로 권력구조를 개헌해야 한다고 합니다.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감사원장 등을 선출직으로 바꾸고 입법권과 탄핵소축권을 기초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사이버 하원을 구성하여 거기에 이항합니다. 사이버 하원? 네. 기초의회 의원으로 구성된 사이버 하원입니다. 거기에 탄핵권이 이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국회 정수 3분의 1을 무소속으로 선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장가의회 의원들도 무소속으로 선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죠. 정당정치가 실은 모양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공천을 못 봤지. 면전에서 말해봐. 개인 블로그에 있는 공약이 헌법개정, 재정, 국민직접발안제. 그러니까 헌법법률을 개정하고 재정하는 거를 국민이 직접 발안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선거직 공무원 국민직접소환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대의민주주의를 싫어하네요. 제왕적 대통령, 국회의원 등 특권 폐지인 것으로 보아 비슷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국회의원에 출마하였습니다. G1 강원 민방에서 한 예비후보자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큰 정보는 얻을 수 없었습니다. 경쟁 상대를 묻는 질문에서 우리나라에는 기득권 정치가 판을 치고 있고 기득권 정치에 자신이 도전하는 것은 바위에 계란치기입니다. 라고 답을 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바위에 계란치기. 우리가 아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를 주술구조를 뒤집었으니까 맞는 말이에요. 어쨌든 부딪히는 건 바위와 계란이다. 그렇죠. 바위에 계란치기. 근데 이거를 응? 하는 느낌으로 잠깐 위를 살짝 보더니 뭔가 틀린 것 같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그리고 바위로 계란치기입니다. 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바위로 계란치기는 쉽죠. 바위를 들기가 힘들잖아. 바위의 무게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키스의 역설이잖아요. 누구 입술에 누구 입술이 닿은 것인가. 아니 이제 근데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을 생각을 해보면 이거 설명하게 만들지 마. 왜 설명하려고 들어. 어쨌든 바위로 계란치기라면 본인이 바위라는 거죠. 그렇죠.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한 명의 무소속 군보가 더 있습니다. 무소속 장승호 남자 50세 정당인 정선중 황지고 경복대 전자계산과 졸업을 하고 현재 상지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입니다. 군대는 다녀왔고 정과는 2002년 아직 월드컵 하기 전인 3월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광복절에 사면됐습니다. 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전략산업위원회 특별상임위원장 한국도시발전연구소 대표인데요. 뭐하는 곳인지 알아내는데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 총선에서 유핀님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나만 모르는 게 아니다. 본인은 건설분야 전문경영인 복지부나 복지분야 전문경영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2006년 경기도 포천시의회의원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 2014년에도 역시 경기도 포천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을 했습니다. 2016년 이때 강원도로 옵니다. 더불어민주당 태백횡성영월평찬정선에 출마했다가 낙선 이번에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합니다. 탈당사연! 복잡합니다. 집중하세요. 지난번에 낙선한 태백횡성영월평찬정선에서 출마를 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에 했던 인터뷰만 해도 선거 획정이 되지 않아서 경쟁상대가 없다고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이따가 만날 원경환 후보가 태백횡성영월평찬정선에 예비후보자 등록을 합니다. 경선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자 화를 버럭 냅니다. 너무 화를 냈어요. 원경환 후보는 2009년에 한바비리에 연루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검증위를 통과한 것을 이해할 수 없고 그런 사람과 공천 경쟁을 할 수 없다고 반발합니다. 참고로 원경환 후보는 민주당 홍천은성영월평찬 후보입니다. 이에 원경환 후보는 그 사건은 근거가 없어서 검찰에서 각하처리됐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소명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버럭 화를 내고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를 발표했습니다. 각하된지 몰랐다보단 낫네요. 각하될지 몰랐다는 말이죠! 이에 원경환 후보가 단수 공천이 됩니다. 원경환 후보와 경선을 못하겠다고 탈당을 했으면 본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원경환 후보와 붙게 되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지역구가 태백행선영월평창정선이었는데 그 다음에 지역구가 동해태백삼척정선 그리고 홍천행선영월평창으로 나뉘었어요. 어떻게 꼭 하나씩 그렇게 니은을 집어넣어요? 참 신기한 기능이야. 단장공장공장 수준이에요. 나뉘었어요. 무소속인 장승호 후보는 동해태백삼척정선으로 가고 그렇게 미웠던 민주당 원경환 후보는 홍천행선영월평창의 전략공천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역구가 나뉘어지죠. 그래서 있을 게 날 뻔했어요. 괜한 탈당. 경선하는 게. 그리고 이 원경환 후보는 딴 데로 전략공천이 됐잖아요. 나중에 또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도 무소속 후보가 또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낙수효과로 떨어진. 복잡하죠? 뭔 말인지 하나는 사실. 원래 한 지역구에서 낳은 두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기반이 달랐던 거죠. 지금 강원도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기반이 찢어지는 바람에. 그렇죠. 빠이빠이하고. 그러니까 좀만 버텼으면 그냥 경선하는 게 나을 뻔했기도 하죠. 이제 후보 소개해 주세요. 공약은 동해 3척 태백 정선 영월 제천간 고속화도로 건설입니다. 현재로서는 이거밖에 없어 보입니다. 없습니다. 열심히 찾았어요. 필요한 것이긴 합니다마는. 동해 태백 3척 정선이었고요. 속초로 가겠습니다. 물론 인제고성 양양으로도 갑니다. 강원도 속초시 인제군 고성군 양양군 그동안 오랫동안 속초고성양양지역구였어요. 속초고성양양에는요. 5번을 출마하면서 당적을 3번 바꾼 송은석 전 의원이라는 양반이 있는데 19대까지 나왔고 이번에는 안 보입니다. 아직은. 19대 20대 모두 보수 후보의 표를 합하면 60%가 넘었던 지역입니다. 디펜딩 챔피언은 잠시 후에 등장하고요. 여당 후보는 아직 많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진 52세 남자 고성생 천진초 속초중속초고 입법고시 13회 이렇게 말하면 좀 복잡한데 국회 출신입니다. 기재위와 예결특위의 전문위원입니다. 주중대사관 공사참사관을 했고요. 국회의원이 세상을 어떻게 다한다고 입법을 저렇게 다할까 25% 정도만 의원작품이고 50%는 보좌관들 작품 나머지 25%는 다듬기를 맞는 국회의 전문위원들의 작품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회에서는 주로 세법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과 없고요. 김동완 후보처럼 작년까지 계속 하던 일을 했었습니다. 9월에 국회 공무원을 명퇴하고 출마하는데 전문위원을 지역공약을 엮은 그림이나 예비 후보자 홍보물을 보면 퇴직금이 치킨집 대신 여기로 쏠린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반년이 안 되는 시간이었을 텐데 지역공약 내용이 아주 자세하고요. 물론 그게 다입니다. 퇴직금 전문가 농축산으로서 이 투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대합니다. 치킨집보다 더 나쁘죠. 이건 한 방에 날아가니까요. 정말. 왜냐하면 정치는 돈을 버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최상용 54세 남자 속초생 온정초속초중속초고숭실대법대 정치인 유닛입니다. 박상진 후보랑 중고 동문이네요. 이게 동네 이 동네 오면 그렇게 됩니다. 2년 선배. 95년 새정치국민회의 공채일기 민주당 유정당에 쭉 몸담고 있었습니다. 전과 없고 정세균 총리의 정책비서관 출신으로 홍보물에 정세균 사진이 들어가 있는 오랜만에 정세균계입니다. 정세균계 효과음 하나 집어넣어줄까? 흔치 않으니까. 이번에 나오면 서울... 정세균 안 나왔잖아 이번에. 한 번밖에 안 나오겠네. 블로그에는 요즘 글은 없고 정세균 국회의장 동향 그리고 그 옆에 웃고 있는 자기 사진이 많아 보입니다. 포털의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눌러보면 마크 주커버그도 아닌데 페이스북이 나옵니다. 물론 본인 페이스북입니다. 다행이네요. 홈이 나온다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www.페이스북.com 홈페이지 링크를 눌렀는데 페이스북으로 왜 가. 그리고 방금 올린 글은 페이스북에 자기 딸의 폰에서 캡처한 건강앱 실행 화면입니다. 22,000보가 찍혀있고요. 어제 저의 딸이 선거운동하며 걸었던 걸음입니다. 저도 나름 많이 걷는다고 했는데 찾아보니 2만 1,700보가 최고네요. 따님한테 줬네요. 300보가 모자라죠. 그런데 따님이 2만 2,000보를 걸으셨다고요? 네. 300보가 모자라죠. 이거는 동선이 비슷했을 테니까 단 하나의 결론으로 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자 화장실 개선이 시급합니다. 최상용 후보는 현 강원도지사 보건복지특보를 지냈습니다. 그 외에도 몇몇 후보들이 최문순 지사의 강원도청에서 일하다가 출마를 했는데 또한 그중에 상당수가 이광재 선대위원장과 공약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도당의 파워게임이나 알력 같은 게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이광재 후보 얘기할 때 나왔지만 그렇게 짐작해볼 수 있네요. 여기 지역계파는 거의 통일이 되어 있다. 민주당 속초 인재 고성 양양의 후보는 한 명이 더 있는데요. 소개하기 전에 3월 11일자 뉴스스의 기사를 보시죠. 제목은 속초 박상진 최상용 선거법 위반 고발당한 A씨 경선 자격 박탈 요구 박상진 최상용 더불어민주당 속초 인재 고성 양양 여배 후보들이 11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같은 당 A 예비 후보의 당내 경선 참여 배제를 촉구했다. 기사에 따르면 A 예비 후보는 중앙당 공관위가 경선에 추후 포함시킨 것 같은데 지역 당원들 사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고발건이 접수됐고 선관위가 이것을 검찰에 넘기자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경선에서 두 후보가 이 사람을 빼달라고 했다는 건데요. 뉴스스가 왜 이 후보를 A라고 이름을 가려주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 속초 인재 고성 양양 예비 후보는 한 명 남았습니다. 이동기 45세 남자 속초생 영량초 설악중 속초상고 정보처리학과 속초외역 혼자서만 나머지 두 명과 달리 혼자서만 속초중고가 아니네요. 속단이지만 오... 동우대학 전자계산과 방통대 법대 95년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150만원 전과 동우대학 동아리연합회장을 했었는데 광주민주화운동 특검법 도입 주장 관련된 집회를 주도한 혐의 같습니다. 사면되었고요. 민주화운동 보상 대상자입니다. 뉴스스 기사의 뉘앙스와 달리 이동기 후보는 중앙당 낙하산이 아닙니다. 17, 18, 19대 총선 민주당 소속으로 속초구성 양양 경선에 나왔고 진검달이긴 하지만 2010년부터 지금까지 속초구성 양양 지역위원장을 했고요. 시민사회운동 활동 정당인 유닛입니다. 99년 속초구성 양양 민주청년회 기획실장, 속초구성 양양 반부패국민연대 사무국장, 2002년 동우대학 민주동문회장, 01년 정보공개운동 속초시민년대 사무국장을 하면서 지자체장 판공비 공개 소송을 이끌었고 이런 경력들이 쭉 있는데 07년에 잠시 참여정부에서 1년 정도 행정관을 했고요. 그 외에 거의 모든 사회 경력은 강원도당이 아니면 설악권의 선거구였습니다. 타 후보들과의 잡음 내용은 이동기 후보가 자서전을 무상으로 제공한 것이 있다는 게 결격사유라는 점인데요. 이게 결격이라면서 경선에서 자신을 뽑아달라고 하는 게 수순 같은데 후보들 입장에서는 박상진 최상용 후보는 아예 이동기 후보를 경선에서 빼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런 경선의 분위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렇게 빼달라고 한 명을 빼달라고 하는 거는 그분이 아주 셀 때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이 시나리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요. 최소한. 어떠한 문제를 선관위가 발견하기 이전에 경선 상대 후보 캠프에서 발견해서 먼저 선관위에 찌릅니다. 선관위는 바쁘니까 비교적 가급적 검찰에 다 후루루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에 들어갔죠. 그 내용이 배당이 되죠. 배당이 되는 순간 그 공문서를 떼어들고 와서 예비 후보들 측에서 이쪽 경선 상대를 경선에서 빼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흠터레스팅. 다음 후보. 통합당 후보입니다. 속초 인재 고성양양. 속인고양? 이 민준상 이야기하는 중에 그걸 생각하고 계셨어요? 아니 너무 발음이 다 어려워서. 아니 이미 지역 언론에 그냥 이렇게 앞글자만 따서 붙이기 시작했더라고요. 속인고양. 그런데 그게 저도 그렇게 쓸까 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듣는 사람은. 그러면 여기 다음 선거구는 윤세민이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홍행양평. 우리도 힘들어. 미래통합당. 미래통합당. 이왕수 52세 남자. 직업 국회의원. 강원도 소초 출생이고요. 교동초. 설악중. 속초구. 고려대학교. 불어 불문학 학사. 육군병장 만기 전역.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250만 원. 2004년 4월 1일 만우절에 거짓말처럼 하필 세게 단속당했습니다. 과음하셨네요. 만우절이어서. 재산 10억 9천 5백 12만 3천 원. 술 마실 돈 많네요. 그런데 그중에서 특이한 게 금과 백금 소유가 917만 4천 원입니다. 현재 이게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예전 자료거든요. 현재는 금방 가서 시세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금방 안쪽에 시계 옆에 조그맣게 LED 돼 있는 거 있죠. 그게 금시세입니다. 거기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재산 신고를 하는데 상당히 디테일하더라고요. 콘도 회원권. 네. 맞아요. 그리고 명품 골동품. 하여튼 금 가진 사람은 처음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조금이라도 누락하면 검찰이 원할 때 이거 잡아다가 선거법으로 넘길 수 있거든요. 그런가 봐요. 이게 진보정당들 얘기하면서 또 한 번 본 얘기 말씀드릴 겁니다. 네. 20대 총선 당시 1억 원 이상 주식 보유자로 부자 의원에 등극을 했습니다. ibp라는 회사에 20만 5천 주를 소유해서 약간 공동대표 같았었는데요. 국회의원 당선되면서 대표직은 사임했습니다. 2012년에 제18대 대통령 선거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 총괄본부로 활동을 시작했고요. 새누리당 수석 부대변인 자칭 타칭 정치평론가인데요. 딱히 평론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요? 제가 왜 관심이 있냐면 농축산인 구역인 농림축산 농예수위 영역이죠. 국회 출석률은 83.2% 그리고 상임위에는 83.56% 정치개혁특별료는 80%인데 5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통과가 된 건 5건인데요. 단순한 문구 수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발의 건수를 보면 전체의 의원 295명 가운데 중간쯤인 145위쯤 되는데 이 농예수위에서 24건 정도를 했거든요. 어쨌든 다 넘어간 다음에 원안 가결된 게 뭐냐면 해양생태계 보정관리법입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체를 모든 저하를 낮아짐 등으로 한자어를 한글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라고 하면서 아 그렇지 동해사람이니까 어울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의 그 취지가 뭐냐면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받으니까 이걸 하자. 그래서 이게 원안 가결이 됐습니다. 교정교열이잖아요. 이게 맞춤법 검사.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해야죠.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죠. 그런데 국회 전문의원들이 이걸 볼 때는 진짜 한숨이 픽픽 나올 겁니다. 이러려고 우리가 세비내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대표발의 법안의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뭔 법안을 내서 저렇게 숫자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14건은 중복발의 그리고 다른 의원들에게 좀 낑겨서 갔는데요. 그래서 멀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서울의 8배인 속인고양 그러고 있는 거죠. 이번 선거구 획정의 수해 지역이라고도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속초 유닛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우리는 설악산의 넉넉한 품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사는 이웃사촌이다. 그리고 인재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인재군의 눈부신 발전을 통해서 다 같이 나가자 하고 있습니다. 각조구석이 아니라 이 지역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재군이 편입된 형태거든요. 네. 인재군의 내일을 만들었다가 지금 인재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왕수 의원의 법안 제한이위와 주요 내용을 보면 앞에 문장은 다 똑같네요. 최근에 몇 걸 읽었는데 앞에 문장은 전부 다 헌법상 기본 원리인 법치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 이렇게 다 시작하네요. 그러면 상당수의 법안이 단어 고치기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했었죠. 저하를 낮아짐. 저하를 낮아짐. 일체를 모든. 혈압 저하. 혈압 낮아짐. 안주 일체. 안주 모든. 모듬 안주잖아. 좀 귀엽지 않아요? 근데 최근에 그런 글씨. 왜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깜지 숙제 하잖아요. 무식한 사람. 맞아. 이거 빽빽이야. 빽빽이. 빽빽이 아닌데. 깜지와 빽빽이를 얘기하는 사람 처음 봐. 볼펜 두 개 들고 하는 것 같아. 느낌이 들잖아요. 어쨌든 깜지, 빽빽이. 그거 할 때는 볼펜 두 개 사이에 나무젓가락 몇 개 껴놔야 돼. 그래. 깔끔하게 잘 써지거든. 이름처럼 양수. 양손에 두고. 양수 겸자? 이렇게 하는 거. 양수 빽빽이의 실력을. 근데 이게 보면은 2009년 11월 14일에 집중적으로 그런 글씨 고치기 법안을 많이 냈고 그 밑으로는 다른 법안이 많이 있네요. 있는데 뭐 계류 중이긴 해요. 근데 그런 생각 들었어요. 이번에 대센 하면서 현역 의원일수록 되게 더 잘해야 되는구나. 그럼요. 우리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혹시 너무 계류가 됐으니까 다 계류되어 있네. 남는 시간에 뭐 할까? 오타나 찾을까? 이런 거 아니었을까요? 다행인 거는 그 오타 찾은 거는 하루에 몰아서 냈어요. 지역 공약 중에는 지겨운 거여서 읊지 않겠습니다. 무소속 후보가 두 명입니다. 사연이 어떨까요? 김준환 58세 남자 언론인. 속초에 있는 영랑초를 졸업한 거 보니 속초에서 태어난 것 같습니다. 설악준, 설악중, 속초고를 졸업했습니다. 강원대 무역학과를 졸업하고 외환은행에 입사했습니다. 7, 9학번인데 85년에 입사한 거면 바로 취직한 거죠. 그렇죠. 군대 갔다 와서 20년간 근무하고 차장까지 올라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경동대 연구 교수를 했다가 현재는 중소기업 투데이 신문사 회장입니다. 대외적으로는 외환은행 되찾기 범국민운동본부 사무총장으로의 활동이 론스타 게이트에 대한 전문가로의 활동을 대외적으로 많이 한 것이 최근까지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론스타 게이트를 다룬 영화 블랙머니의 제작에 도움을 줬다고 하고 그걸 본인도 나서서 홍보를 하면서 블랙머니의 진실이라는 책도 이번에 내서 출판기념회를 했습니다. 동물적인 느낌인데 처음부터 무소속은 아니었을 것 같군요. 네. 왜 슬픈 이감은 틀린 적이 없을까? 관련해서 머니투데이에 출연을 했어요. 영상을 보려고 하니까 머니투데이의 유튜브 채널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클릭을 했어요. 머니투데이의 채널에 본인이 출연한 영상이어서 영상을 좀 봤는데 본인도 이 영상에 찾아와서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접니다. 네. 노인네들 보면 처음 텔레비전에 내가 나오니까 너무 신나서 그렇게 만용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접니다는 아니고 그 영상에 어떤 시민분이 댓글을 다셨는데 거기에 답변을 해줬어요. 그게 제일 추해요. 얼굴 본 김에 클릭을 했어요. 유튜브에서 얼굴 본 김에. 왜냐하면 프로필 사진이 자기 얼굴이거든요. 그렇죠. 채널A 뉴스와 노무현재단을 구독하고 있는 걸 알아냈습니다. 다양하게 보시네요. 원래는 민주당으로 출마할 것이 유력했지만 공천 룰이 정치 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단을 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고 합니다. 그럴 리가요. 여튼. 그러게요. 2013년에 출판한 저서 싸이 대통령 목차를 살펴보면은 모피아 척결의 목조리를 높이고 마지막에는 세계적으로 성공적인 협동조합에 주목을 하고 있네요. 제목이 왜 그럴까요? 이때 싸이 씨가 떴거든요. 아이고. 공약은 지선 때 많이 봤던 공약들이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만한 공약은 강원은행 설립 정도가 있습니다. 지역은행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리고 5조원대 론스타 IDS 소송 해결도 공약에 있습니다. ISD. ISD 소송 해결도 공약에 있습니다. 두 번째 무소속 구보입니다. 무소속. 황정기 남자 속초에 있는 조양초 속초 중 속초고 졸업. 이게 속인고양이 속고양일 때에도 주로 후보들은 속초 출신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강원대학교 행정학 학사 연세대 행석 육군병장제대 주식회사 회밀이 강원영업소장으로 있다가 본사영업팀장으로 승진 주식회사 회밀이라는 회사는 몇 개가 있더라고요. 본인은 가구회사라고 합니다. 암튼 그러고 나서 한국산업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됩니다. 이번에 출마하면서 본인 홈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아주 깔끔하고 정보 수집하는 입장에서는 간결함이 짱입니다. 그래요?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정보만 있어요. 포장이 없어요. 연구원으로 있으면서 작성한 지역학술연구 보고서도 제목이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공공도서관 설립 타당성 조사, 양양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을 위한 교통량 연구조사, 고성 농어촌버스 운행 적자노선 수익 분석 등의 연구보고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만 도전 세 번째입니다. 08년에는 자유선진당으로 속초 고성 양양에 출마를 했고요. 낙선을 했습니다. 12년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 16년에는 안 나왔습니다. 공약도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만 주목할 만한 공약은 없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기본 설계를 비롯한 지역 관광 공약이 있고요. 그나마 조금 내용이 있는 사회, 경제, 문화에서는 기초수급자 선정 문제 때문에 우울 및 자괴감으로 사회활동 포기가 이어지지 않도록 선정과 보상기준 재검토라는 아리송한 공약도 있고요. 성폭력, 사회적 약자,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가중처벌, 택시, 버스기사, 구급요원, 폭행에 대한 형사처벌 확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택시 가동률 확대를 위한 AI를 이용한 실차율 제고한 지원 등이 제가 뽑은 그나마 구체적인 공약인데요. 공약들이 좌우를 왔다 갔다 하네요. 그러게요. 최저임금 차등 지급 신박합니다. 너무 깔끔하게 되어 있어서 뭐라도 뽑고 싶은데 그나마 이게 조금... 여기저기서 진영을 가리지 않고 여기저기서... 크롭을 해온 것이냐? 공약을 수집해온 다음에 정리만 잘한 거네요. 그러게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제가 멋대로 말해봤습니다. 2018년 5월에 만들고 나서 테스트 말고는 아무것도 안 한 트위터 계정이 있거든요. 근데 어쩐지 계정 이름이 돼지 원망입니다. 응? 돼지가 원망스러우신가 봐요. 그럼 이제 여기 후보들 중에 돼지가 누구인지를 찾아내는 것이... 아니, 돼지요. 돼지. 아, 돼지. 땅. 아, 펄버게. 펄버게이시는 건가? 재미가 없었나? 속인 고양이 후보들을 만나보셨고요. 네. 홍횡영평. 홍천행성영월평창입니다. 생활권이 다른 곳들이 한 지역구로 묶였다는 말은 강원도의 도로와 교통을 뜯어보고 있으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오히려 20대 총선에 더 어울려 보입니다. 자, 북부의 철원화천 양구인재를 다른 지역으로 떼고, 다른 지역구로 떼고, 태백정선을 동해안 남부로 떼고, 원주 옆에 중부지역 4군을 묶어놓았습니다. 홍천행성영월평창입니다. 소고기로 하면 여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14대의 초선, 17대의 재선했던 국회의원이 지금 출마했는데요. 현역 중에 14대에도 당선이 되어본 사람들은 중에는 서청원, 불출마한 이해찬 정도가 있습니다. 14대 총선이면요. 코너맥그리거와 스테판커리가 4살, 리오넬 메시가 5살, 마마무의 화사가 마이너스 4살입니다. 홍천군 횡성군에서는 의원직을 상실한 황영철 전 의원의 자리를 놓고 많은 후보들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행성영월평창의 민주당 후보는요. 더불어민주당 원경환, 58세 남자, 정선생 정선생? 미안 정선에서 태어났습니다. 정선 출생? 그러니까 이런 걸 바꾸는 입법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이향수 후보가 정선에서 태어났고요. 평창고 방통초급대 행정학과 89년 간부 후보 37기, 89년부터 작년까지 경찰이었습니다. 경찰 이력은 특별할 건 없고 마지막으로는 서울청장이었습니다. 경찰의 계급을 잘 모르신다면 치안정감은 합참의장 바로 아래의 대장쯤 되는 군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공한 인생이지요. 경찰 경력 만련에는 버닝썬게이트의 수사 총책임자가 되어서 검경 대립의 한가운데에 잠깐 섭니다. 이른바 경찰총장 오타로 인해서 당시의 관계자인 강신명 경찰청장과 서울청장 이상원 등이 주목을 받았고 사건에 직접 연루된 윤규근 총경 그리고 이번 일과 멀리 관련이 있어서 검경 대립의 도화선이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도 기사에 많이 났지만 수사의 마무리 단계에 업무에 투입된 원청장이 이슈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크게 이슈가 된 때는 최순실의 공공연한 청와대 출입을 뭐 하는 사람인데 이래! 하며 막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좌천되었던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거지요. 축산농가 직불제를 어떻게 하자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르신 장수축하금, 효도극장, 특성화학교 육성 등 자잘해 보이면서도 중요하고 지역공약이면서도 중앙공약 같은 공약들이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 공지의 가장 최근 글은 미스터 강원도 이광재가 감자 원경환을 추천하는 클라스 느낌표, 느낌표! 오, 되게 모호하다. 라는 뭔가 실패한 유튜브 콘텐츠 제목 같은 글이 있습니다. 감자라는 별명을 다른 지역에서 쓰면 모르겠는데 왜 굳이 뭐하러 도내에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며칠 이광재 도지사가 트위터에서 감자를 열심히 팔고 있거든요. 지금 감자 완판 신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최무슨 도지사까지 해서? 최무슨 도지사가? 근데 제가 궁금한 건 강원도 바깥 사람들에게 쓰고 싶은 별명으로 감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강원도 도내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감자라는 단어를 쓰는 게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1. 흔하디 흔하다. 2. 우리의 주력 상품이다. 서귀포의 위성곤 의원이 유세단이면서 자기 자신을 규리라고 부르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건 제주도민들 의견도 들어봐야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마케팅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여당 중앙당이 결정을 했죠. 20대 총선의 여당과 같은 박근혜 일색의 선거운동을 여당이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마케팅용 인물 즉 교체 인물 토템 을 캠프들이 고심했습니다. 여러모로 강원도의 여당 후보들은 이광재 후보로 가고 있습니다. 원경화원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홍천군의 군의원 예비후보 이광재 후보라는 원주갑과 동명이인이 있는데 이 사람 옆에 붙어서 팻말 유세를 하고 있어서 착시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이광재 군의원 후보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께 정말 감사하겠네요. 이름을 이렇게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원경화원 후보에 토템이 들어있죠. 원래 있던 더불어민주당은 잠시 후에 무소속으로 만나보시고요. 미래통합당이 끝났나요? 유상범 53세 남 직업 변호사 강원도 영월 출생이고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강주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그리고 제33대의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그렇지만 더 유명한 것은 유호성 형으로 유명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사람이 이 사람. 네. 우병우와 서울법대 84번 동기여서 보통 우병우 사단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왜냐하면 우병우가 워낙 일찌감치 사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배인 거예요. 연수원으로는. 2014년 박근혜 정부의 정윤회 문건 조사를 했을 때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 지휘를 맡았는데 비선실세들의 국정계 의혹은 수사하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의 수사 가이들에 따라서 문건 유출 것만 조사해서 직권정부를 비호하는 정치검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받았죠. 당시 이 수사 방향을 우병우가 생각해냈다고 했는데 그래서 정윤회 문건 사건은 제가 이야기를 하진 않겠고요. 근래에는 뭐냐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 달 간격으로 두 번의 전벌을 당하는 기록은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근래에는 왜 김학의 사건에 조금 뭉쳐버린 거죠. 그리고 근래에는 또 승리 게이트와 검사를 그만둬요. 왜냐하면 두 번의 좌천을 하니까 당연히 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로 가는데 승리 게이트와 연관 깊은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유흥대부 강모 회장이 조세포탈 혐의로 있는데 그때 변호사로 선임된 논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영화 친구로 유명한 영화배우 유호성이 형이기도 한데 제가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66년생으로 나오는데 유호성 배우도 66년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티즌들이 이 집에 족보를 쫓아다니고 있었거든요. 추정 나이로는 출생신고를 다들 밀어서 했다고 이 집에서 그렇죠. 60년대 생기니까요. 하긴 저도 밀려있긴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윤해 문건 사건을 수사한 유상범 정 검사장이 10일 2014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끄러움이 없는 수사였지만 적폐검사로 몰아세운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겠다며 이번에 4.15 총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내가 억울하니 정부를 심판한다? 버닝썬 게이트를 지켜본 입장에서는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요. 그래서 이번에 출마 선언문에서 보면 25년 동안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자기는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했기에 재조사가 진행되면 어떻게 할 거라고 하면서 개인의 원안을 많이 담은 출사표를 오랜만에 보게 되네요. 이 정도입니다. 갑자기 좀 툭 튀어나와서 뭔가 이렇게 공약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고 그리고 강원도 사람이라고 인지를 하기에는 사실 출생을 하고 나서는 바로 서울 경기고로 갔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다만 그거는 있어요. 홍천 횡성 영월 평창인데 주로 홍천이었다가 영월 출신으로는 나왔다라는 거. 지금 이 네 개의 지역에서 어느 출신이냐가 지금 싸움에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영월 출신입니다. 그거 하나는 제가 포인트로 알려드릴게요. 네. 지금 이 유상봄 후보 말고도 예비 후보들 가운데 우병호 라인으로 분류되는 검사 출신들이 조금 더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최전방에 설 양반들이죠. 총알바지도 하고 모빌 인펀트리도 하고 그럴 사람들이에요. 저격수도 하고. 네. 지금 공천이 끝난 겁니까? 아 그럼 여기도. 하나 더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안 끝났잖아요. 헷갈려. 홍병천. 네. 홍병천. 61세 남자. 무직. 주소는 홍천이고요. 제가 이거 추적해봤는데 홍천농고 그리고 한경대학교 동물생명과학학사 그리고 홍천농고인 걸 어떻게 알았냐 하면. 홍천농고 은사님이 너무 좋아서 블로그에 올린 거예요. 경천이는 지난 수시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스승의 날에 왔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역추적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기 스승이 아닌데 갔을 리는 없죠. 네. 동물생명과학 그리고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과 농학박사가 옛날 옛날 축산과라고 얘기하죠. 하긴 선생님들이 가라축사를 써줄 일은 또 없죠. 그렇죠. 개인적인 인연을 말하면 제가 홍천농고 양계반 친구들 졸업 전에 가서 강의 한 번 했거든요. 그래서 계란 엄청 얻었었어요.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2001년에 150만 원 받았고요. 농업, 농업, 농협맨이에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감사위원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뒤에 말씀드리면 대단한 겁니다. 강원도에서 근래 가장 유명한 특산물 중 하나가 바로 한우입니다. 제가 지난 지선 데이트 센터널에서 나중에는 할 게 너무 없어서 특산물만 을퍼대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칠고개는 아카시아골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그런데 정말 저도 3년 전인가 횡성에서 한우를 처음 먹어봤는데 그 다음부터 서울에서 소고기 안 먹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은 그러지 말아야지는 했는데 홍천한우 이야기를 하게 되네요. 횡성한우 못지않게 홍천한우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거래량이나 인주도 면에서 강원도 한우가 발군인데요. 통합당 홍병천 후배가 홍천축협조합장 3선을 한 인물입니다. 조합장 3선은 국회의원 3선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축협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농협중앙회 이사를 지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지역에 돈킹일 가능성이 높아요. 마사회와 농협감사나 이사 이거는 하늘이 내리는 자리라고까지 하는데 저 정도의 저력이 있는 인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공천이 그렇게 낯선 사람이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병우 라인이 지금 거지로 보이기 시작했죠. 사실 그 돈으로 뭘 하려고 왔어. 국회의원 시시해서 안 나오는 자리잖아요. 아 이번에 하향지원. 와 지금 사시나무 떨고 있어야 되겠네요. 지금 유상범 후보가. 그러니까 이 유상범 변호사를 바로 단수추전 안 하는 거죠. 지역에서 그리고. 무서워서. 그리고 윤경천 후보의 경우에는 당에 대한 충성도가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래서 경선 후보로 낙점을 받았겠죠. 이거 경선 궁금하다. 제가 이런 말 청거방송은 안 하는데 경선 결과 아주 궁금하네요. 저도요. 그래서 새누리당 한나라당 자유한국당 계속 꾸짐없이 순정을 지켜왔습니다. 지역농협은 정치와 경제 그리고 사회와 문화 모든 것의 총집산지인데요. 홍건청 후보도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에서 황동은 굉장히 맹렬히 하고 끊임없이 지역정치에 도전해 왔습니다. 지역에서는 농협이 농업계를 아우르는 한축이라면 번영회라는 굵직한 오피니언 그룹들이 있습니다. 상가 번영회들이. 맞아요. 그런데 홍천군 번영 회장님도 역임하셨습니다. 와. 이 사람이 무직이라고 쓴 이유를 알겠습니다. 웃읍가득. 직업이다 무엇이냐 이러마. 변호사가 뭐니 이러면서. 직업을 왜 가진단 말이더냐. 2010년에 홍천군수에 도전했었고요. 2014년에도 홍천군수 재도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의외로 군수에서는 낙선을 했네요. 두 번이나. 홍천은 아마 지역의 역학관이들이 제가 좀 복잡하다고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번 그때 201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홍천군수 재도전을 했었는데 중간에 사퇴를 하면서 이런 말을 남겨요. 학연 2년 지연을 떠나 사퇴하겠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가 문제가 된 건데 혹시 선배급 씨 나왔나 이런 생각. 지역서열에서는 밀렸군요. 짬밥에서 밀렸던 것일까 싶어요. 제가 이렇게 홍본총 후보의 과거 군수 출마 경력까지 읊조리는 이유는 청취자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갑자기 자기도 되게 좋았을 것 같아요. 콘텐츠 없다. 콘텐츠도 없고 하다못해 그 흔한 출마의 변도 없고 제가 녹음하기 한 이틀 전에 부랴부랴 선관위에 등록을 했습니다. 직업도 필요 없는 사람이 콘텐츠가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마 지금 준비하고 있으리라 믿어 의심하고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시고요. 믿어 의심하고 계세요. 믿어 의심합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니까요. 역대 농협중앙회의 항상 부정 비리 이런 걸로 많이 이야기 나잖아요. 역대 감사위원장들이 이사 출신들이 농협중앙회장들이 감사를 맡으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다 같이 짬짬인데 그 중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의 마피아군요. 이런 후보가 저런 후보와 경선을 치를 거고요. 통합당은. 민생당 후보는 춘천을 지역구로 갔습니다. 로 갔다. 자 그럼 비었고요. 맞다. 김희성순 후보. 어째다. 딱 보면서 오 에미유? 이랬는데 춘천으로 갔어요. 지역구의 국회의원 예비 후보들을 지금 나와 있는 셀렉션으로는 모두 만나보셨고요. 네. 한 명이 더 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아 이분. 우리 집에 있던 분. 그렇죠. 현재 선관위에는 아직 더불어민주당으로 등록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이분은 스테판 커리가 4살 때부터 국회의원을 하십니다. 화사 씨가 마이너스 4살 때부터. 나 구미랄께 이왕할게. 무소속. 조일현 64세 남성 정당인. 홍천에서 태어났고. 노천초 동아중 강원대고 상지대 행정학과 한양대 행석. 한 다음에 대학원을 여기저기 많이 다녔습니다. 마지막 학력은 2003년 북경대학교 법학박사 졸업입니다. 육군병장 만기 정가는 없습니다. 오래된 기사를 찾아보면은 여고개담처럼 조일현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85년부터 선거에 나왔기 때문이죠. 난 정규 1등인 줄 알고. 생일을 잘못 알았는지 선관위에는 85년 근로농민당으로 이 지역구에 출마한 이력이 생일이 다른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요? 그 다음 출마 이력부터는 생일을 고쳤어요. 그래서 같은 사람입니다. 가끔 이상한 욕심을 가지고 나이를 고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연도는 같은데 2월하고 7월로. 그럼 양심이 5결만 땡기기로 온 거야? 여튼 늦췄네.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요. 어쨌든 85년부터 선거에 나온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홍천이 포함된 지역구에 국회의원으로만 출마를 했습니다. 읊어드리겠습니다. 85년 근농단 낙선. 88년 공화당 낙선. 92년 국민당 당선. 당시 37살로 최연소 당선자였습니다. 통일국민당 돌풍 시즌에 잡았어요. 96년 자민년 낙선. 2000년 자민년 낙선. 04년 열린우리당에서 황영철을 꺾고 당선. 08년 통합민주당으로 출마해서 황영철에게 져서 낙선. 황영철과 주고받죠. 이후 다시는 황영철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제 황영철을 이길 수 없다. 네. 황영철을 이길 수 없다. 12년 민주통합당 낙선. 16년 더불어민주당 낙선. 득표율은 계속 의미가 있는 득표율이 나왔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고개가 갸웃갸웃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준중독자로 분류될 수 있을 정도의 스탯을 갖췄습니다. 사실 중독자인데 두 번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리고 득표율이 30%를 계속 넘기 때문에. 네. 특히 2004년 열린우리당에서 당선되었을 때는 당선되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할 때 쌀 협상 비준안에 찬성하여서 전국적으로 소심발언을 한 의원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지역구에서는 경찰 서장이 전화를 해서 살해 위협이 있으니 내려오지 말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이 소식은 저번 데슨에서 더불어 UMC가 전해드린 바 있고요. 탈당 사연. 이건 제가 몰라요. 권성중, 장승우와 더불어서 강원도 탈민주당 부수속연대의 마스터피스입니다. 아까의 대참사가 등장하는데 내용이 복잡합니다. 좋아요. 지역구 기반이 홍천입니다. 네. 그래서 85년부터 홍천이 포함된 지역구에 계속 나왔죠. 그렇죠. 지난번에도 나갔던 홍천인재 양구 화천철원. 홍천철원 화천양구인재. 네. 예비후보로 등록을 했는데 여기 선거구가 춘천철원 화천양구 을로 확정이 됩니다. 자기 지역구에서 자기 기반인 홍천이 떨어져 나갔죠. 그렇죠. 그래서 당에서 컷오프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홍천이 있는 그 지역구로 가야죠. 거기는 홍천 횡성 영월 평창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까 등장했던 원경환 후보가 전략공천이 된 지역구입니다. 조일현 후보는 당에 경선 기회를 달라고 재심 청구 이의 신청을 했으나 당에서는 전략공천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절합니다. 그렇죠. 즉 선거 인생 35년 만에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그렇죠. 사실상 본인의 선택은 절반도 안 돼요. 할 말이 있어요. 선거구 획정 때문에 저쪽 지역구로 가야 되는데 거기는 이미 임자가 있었던. 그렇죠. 강원도 선거구 획정에서 진짜 억울한 한 명의 피해자를 찾는다면 이 후보죠. 민주당 원경환 후보는 두 지역구에서 미운 사람이 된 셈이죠. 맞습니다. 지금 춘천처럼 하천 양구 가베 춘천의 허영육동한 후보들 간의 패자하고 조일현 후보가 사정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번 지역구 바뀌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피해자들입니다. 원경환 후보가 다니는 데마다 무소속이 한 명씩 나와요. 그렇죠. 무소속을 낳는 닭. 그리고 정말 정당인들과 후보들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레드데드 리뎀션이나 데스스트랜딩의 새로운 맵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안 그래도 너무 넓어서 다니기 힘들었던 지역구가 또 다른 열라 넓은 곳으로 바뀌니까. 그렇죠. 동선도 파악이 안 돼요. 동선 파악 안 되면 강원도선은 죽어야 됩니다. 진짜로. 선거운동을 이렇게 드론에 삐라처럼 뿌려야 되거든요. 민주당 시자료였을 때의 공약은 농업에 대한 기본소득법, SOC 그리고 강원도 평화지역 특별법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평화지역이라 함은 주로 접경지대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정치적 해석된 단어입니다. 그쪽에 대한 특별법은 어차피 다음 국회에서는 보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죠. 네. 네. 8개 지역구의 강원도의 국회의원 후보들을 만나보셨습니다. 마지막 광고 브레이크를 가지고 와서 재보선 확인을 하죠. 레노벌 판매량 넘버원 노트북 브랜드 레노버에서 게이밍 노트북을 제작한다면 프로게이머를 위해 최적화된 리전 Y 시리즈를 XS몰에서 확인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지난 08년에도 고성군수는 보궐선거를 한번 치렀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로 그 유명한 한 표차 낙선 짤의 주인공 등장합니다. 민주당 후보는요. 그분이 아니고요. 더불어민주당 한명준 60세 축하축하 축하축하 남자 민주당 예비후보인데 예비후보 홍보물 글씨가 특이하게 진달래색입니다. 후덜덜입니다. 포용하겠다. 협치군수죠. 간성초 고성중 고성고 울산공전 중앙당이 군수선거까지는 못 건드리고 있는지 문 대통령과 차 마시고 찍은 사진이 대문입니다. 진달래인데 여러 가지 룰을 어겼죠. 행정부잖아요. 행정부니까 5,6대 고성군의회 의원 10년 지선에 무소속 출마했고 군의회 부의장이던 11년에 민주당에 입당합니다. 기록이 뻔히 있는데 이번 지선에 20여 년에 이르는 정치생활 내내 민주당을 지켜온 인물이라는 홍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심정적 민주당이었다. 강원도 동해남부 그러면 김민석 후보네 민주당에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민주당? 강원도 동해남부는 도서를 제외하고요. LNG 공급이 한국에서 가장 늦었던 곳 중 하나입니다. 18년부터 간성 상리에 공급관리소가 설치가 됐고 주배관공사가 완료 단계인데요. 아무래도 군의회 출신이라면 이 공적을 자랑해야겠지요. 군수공약은 만드는 중인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 윤승근 발음 잘 하셔야 됩니다. 나이는 65세 성별 남자 직업은 정당인입니다. 출생은 광원도 고성이고요. 학력은 경동대학교 사회복지 경영학부를 졸업을 했는데 지난번 데이터 센터널에서 한번 다룬 사람입니다. 일단은 강원도 고성군 거진면을 태어나서 고성 거진초 그리고 고성중 고성고등학교 경동대학교 사회복지 경영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1995년 제1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 그러니까 민자당 후보로 강원도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해서 당선되었고요.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로 강원도 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는 낙선을 했습니다. 독특한 경영으로는 화장품 가게 아모레퍼시픽이라고 저번에 말씀해 주셨죠. 네. 오랫동안. 그리고 80년대부터 운영을 해서 이게 생각보다 방판으로는 돈을 벌고 있다. 그때도 얘기한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고성군수의 재보궐선거에 다시 도전을 2년 만에 한 거죠. 2년 동안 재산을 얼마나 까먹었는지는 혹은 불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 재산이 45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방판이 특히 아모레퍼시피에서 엄청난 권력이 있다. 이렇게 파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윤승근 후보 우리가 2010년대, 2000년대부터 매우 유명했던 짤인 한표의 소중함이라는 제목의 짤로 유명한 강원 고성군수 한표차 당선 낙선이 결정됐던 바로 그 짤 있죠. 방송 짤. 거기에서 진분입니다. 거기 진분을 평생 맡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좀 더 불헌한 차로 패하고 필생의 라이벌이 작고한 후에 군수가 되어왔죠. 2014년 6회 지선 때 새놀이당 강원 고성군수에 당선이 됐었습니다. 군수는 초선이에요, 여전히. 그래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별게 없다는 뜻입니다. 부실하지만 이 정도로 죄송합니다. 후보가 부실한데 어떡해요. 무소속 후보가 있습니다. 무소속 김규식 60세 컨그레시레이션 다 모여서 환갑파티 하세요. 그러니까요. 전국 환갑대회 이런 거 하세요. 역시 환갑 버킷리스트는 출마입니다. 일찍 죽게 해줘요. 남성 무직 고성고 국립경기공업전문대 현재는 서울과학기술대입니다. 이곳에 공업화학과를 졸업했습니다. 2009년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을 냈습니다. 정체를 알기가 좀 어려워요. 이름이 참. 전 강원도 환동의 본부 기획총괄 과장이었습니다. 환동의 본부가 뭐하는 곳일까를 찾아봤는데 강원도 동해의 수산정책, 어업지원, 어업인 경제 및 복지, 해양의 환경과 연안통합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맡고 있는 것 같은데 바다의 왕자. 그렇죠. 그렇죠. 리바이어던. 네. 거기에 기획총괄 과장을 맡았습니다. 아니 리바이어던 씩이나 되는 사람이 출마해서 무엇하는가. 그가 곧 시스템인데. 네. 거기에 장이 아니니까요. 환동의 본부라는 지역의 중요한 곳에 기획총괄 과장을 맡았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국제관광정보센터 소장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냥 강원도의 국제관광정보를 맡은 곳입니다. 혹시나 싶어서 알아봤는데 그게 맞더라고요. 그런데 두 개가 다 국제적이네요. 환동이면 사실 일본도 러시아도 포함하잖아요. 북한도. 33년의 공직 경험을 강조합니다. 고성군수를 위해서 명예퇴직을 하고 출마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민주당 후보의 저격에 맞았죠. 이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이군요. 왜 통합당 후보가 아니고 이 사람을 센가 봐요. 군수 재선거이기 때문에 공약들은 지역공약입니다. 저희가 앞서서는 지역공약을 소개를 안 드렸죠. 하지만 여기서는 소개를 드려야겠죠. 그렇죠. 이건 지방선거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지선 때 너무 많이 본 해양, 레저, 가격, 보장, 소매, 창업, 지원, 일자리, KTX 등입니다. 그렇군요. 공직생활이 몇 년이라고요? 33년. 이것도 되게 중요한 첫 가사 중에 하나죠. 33년 공직생활. 그렇습니다. 많이 듣는 가사예요. 정치아 여러분이. 어머, 저 지금 처음 봤는데. 뭡니까? 여기에 있는 후보 네 명이 모두 다 2020년 2월 2일에 후보 등록을 했네요. 아, 같이 간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네 명이 만났을 때나? 정리해주는 직원이 일괄 등록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럴 수도 있고요. 시간 여유가 있을 때는요. 저는 선관이 사무실 로비에서 만나서 일을 하고. 막걸리 한 잔 마시고. 외쳐. 그러면 안 됩니다. 두 군데에 지자체장 선거가 있습니다. 아니요. 우선석 후보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명입니다, 여기. 와, 진짜? 나 몰랐어. 언제 이렇게 많이 쏟아졌어. 가죠. 네. 저는 자주 이런 상황을 겪습니다. 잠깐만요. 후보 한 명 더 있어요. 보시죠. 조의교 62세 남성 무직. 생각해보니까 퇴직한 공무원들이 주로 무직이라고 많이 쓰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면 직장이 하찮은 분도. 그러니까 직장을 하찮게 여기는 제왕. 축협조합장. 대진초 대진중 고성고를 졸업했습니다. 학교 위치를 확인해보려고 지도를 찾아보니까 고성군 대진이의 마을이 너무 호젓하고 평화로워서 로드뷰를 한참 봤네요. 아, 그런 거 기분 좋죠. 왜냐하면 도시 도해지에서 차 몰고 가는 사람들은 그 동네를 아무리 찾고 싶어도 못 찾거든요. 그러니까요. 신기루 같아요. 로드뷰만 봐도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지역 주민들한테는 안 좋은 소식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고성군에서 공직생활을 37년 동안 했습니다. 더 길어. 이걸 승리할 줄이야. 33년이 나왔는데. 김규식 후보보다 3살 연상이니까 나이상으로는 1년 일찍 더 들어간군요. 그리고 김규식 후보는 환동의 본부와 관광센터에서 업무를 했는데 이분은 군청에서 업무를 했죠. 이 후보는 기록을 두루 보면 고성군에서 다양한 직책을 거쳤습니다. 자, 고성군 기획감사실장일 때의 기록을 하나 찾았습니다. 뭡니까? 2011년 강원 고성신문의 기사입니다. 때는 행정감사. 함영한 군의원이 주민등록은 고성으로 해놓고 실제로는 속초에 사는 공무원들이 출산양육지원금을 받고 있으니까 이걸 환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이에 군수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서 답변을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조의교 기획감사실장은 그건 사실 위법이 맞다. 정정무원이. 하지만 교보세를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우리가 그걸 방치하고 있다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이게 행감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보면. 그 사람들이 어차피 속초로 주소를 이전하면 속초에서 지원금을 받으니까 그리고 고성에 있으면 고성에서 지원금을 받으니까 부당수령은 아니다. 이게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국정감사에서 말할 수 있는 장관은 드물어요. 그렇죠. 행감에서는 이런 장면을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에 군의원이 종이장 인구수가 늘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누굴 위한 것이냐라고 따졌어요. 그러자 조의교 기획실장은 교보세를 더 받는다고! 라고 다시 맞섰습니다. 와, 강하다. 와, 의원은 의원 마음이 너무... 이게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이게 약간 지역 주민들의 속이 상하나 봐요. 네, 그렇죠. 한 주민이 올린 글을 봤는데 고성의 가장 큰 기업은 군청하고 공무원들하고 군인들인데 이 사람들 거의 다 속초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돈은 속초에서 다 쓰고 그러고 있으니까 고성의 주소지를 들고 고성에서 출퇴근하는 군인들하고 공무원한테 마음이 더 간다.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군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겠죠. 그렇죠. 2013년 주민생활 지원 과정에서 명예퇴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고성군수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을 합니다. 당시에 언론 보도를 살펴보면 2014년입니다. 37년간 고성군의 주요 보서를 두루 거친 공직 경험과 해외 연수 등을 통해 쌓은 자유로운 상상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은 말할 수 없는 자랑이죠. 연수를 많이 갔다 내가! 자유로운 상상력을 쌓았다! 세상이 바뀌었음을 실감하게 합니다. 그러게요. 하지만 2014년 고성군수 출마는 선관위 기록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아 본선행은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 지선은 왠지 쉬웠던 것 같고 이번 재선거에서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그러나 경선에서 컷오프 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합니다. 공약은 가칭 고성 외국어고 설립, 화진포 국가정원 조성, 원암명파 내륙 관통도로 개설 등입니다. 고성군수의 4명의 후보들을, 5명의 후보들을 만나, 4명이죠? 4명의 후보들을 만나 보셨습니다. 오늘 시간의 마지막은 재보궐선거 횡성군수 후보들입니다. 1대1 구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이 끝났습니다. 승자는 장신상, 63세 남자 피자가 왔나보네요. 잠시만요. 네, 여보세요. 고맙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끝나고 갑니다. 우리가 지금 횡성군수 녹음 빨리하고 피자를 먹으러 나가야 됩니다. 장신상, 63세 남자. 나이 먹고 부르면 어색할 이름은 샛별이나 초롱이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신상이도 그런 듯합니다. 선거에 나오면 신상이 까이잖아요. 당선대에서 잘 못하면 개까여요. 네, 무서운 건 신상털이. 저는 키가 궁금하네요. 횡성군 공근면생 수백초 횡성 중 춘고 방통대 행정학 전과 없고요. 공근면장, 횡성읍장, 횡성군청, 자치행정과장 등을 거쳐서 38년. 저는 좀 들고 있어요. 최장수 공무원은 몇 년에 먹었을까요? 33, 37, 38. 몇 년 하셨을까? 38년 근속 공무원 출신입니다. 퇴임 후에 환갑이 되어서 초선군의회 의원으로 선출직을 시작했고 어, 역시 환갑 출마. 그렇죠. 바켓리스트. 지난 지선 체급 올려 출전에 꼭 패배했습니다. 횡성은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은 당연히 읍내고요. 그 다음이 둔내면이라는 곳인데요. 유권자 수가 둔내면은 5천여 명, 읍은 1만 7천여 명으로 차이가 큽니다. 장신상 후보는 횡성읍을 거점으로 하고 있고 둔내면의 대표가 되는 인물이 통합당 후보입니다. 통합당 후보 보시죠. 미래통합당 박명서, 남자. 이 사람도 60세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60세 배틀이 많네요. 환갑배틀. 우리가 이것을 120배틀이라고 불러볼까요? 멋있게. 아니죠. 60은 한갑자잖아요. 한갑자 배틀이죠. 다 같이 모여서 그냥 진짜 생일 파티라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직업은 자영업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38세 지방정치에 입문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역시 정치는 자영업에 가깝긴 하거든요. 그렇게 말을 쓰고 있으니까. 횡성은 둔내면 출신입니다. 둔내초, 숭덕중, 신일고, 그리고 상지대 자원공학과 졸업했습니다. 전가 독특합니다. 또 손으로 써서 귀엽습니다. 도박인데 궁서체로 반성을 굉장히 하는 느낌이지 않아요? 이거 원래 워드 프로세스로 써야 되는데 손끝씨로 자기 손끝씨인가요? 도박. 1991년에 100만원입니다. 꽤 큰 도박으로. 그리고 본인이 쓰였을 때 그냥 숫자 7자리만 써도 되잖아요. 100만 써도 되잖아요. 벌금 100만원, 몰수. 이게 벌금이랑 몰수랑 다르지 않나요? 잘못 쓴 거죠. 그렇죠? 이거 몰수는 원래 벌금 따로 내고 판돈 몰수당하는 거잖아요. 그럼 벌금 100만원 플러스 몰수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60세인데 91년이면 몇 살이죠? 거의 뭐 좀 젊었을 때 좀 만진 걸로. 32살 때. 확실한 건 모르지만 지방에서 고소독 좀 치셨나 봅니다. 한참 많이 할 때죠. 제34대 군의원, 제4대 군의회 의장, 그리고 동계오륜 유치위원장, 그리고 새마을 회장 등 지역에서 보통 얻어야 될 직책들은 계속 얻으면서 지역정치에서 열심히 한 걸로 보여요. 상관없는 얘기인데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의 자치기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강원도에. 그런데 꼭 동계올림픽이라고 안 하고 동계오륜이라 그런다? 왜 그러는 거지? 몰라라도! 귀엽더라고요. 지금 60대인데 30대부터 지방정치에 해온 것을 굉장히 자부심으로 이렇게 느끼고 있나봐요. 삼강오륜? 네. 동계 삼강오륜. 물론 강원도가 주로 동계입니다만. 작년 연말에 어쨌든 여론조사 기관인 유연매 리서치에 이렇게 의뢰를 해서 했더니 적합성 물어봤더니 이렇게 1위로 나와서 이 부분에서 계속 밀고는 있는 거죠. 22.6%로 지금 횡성군수 재보궐선거에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역의 보궐선거여서 그런지 공약의 의미가 사실 어디 있을지 모르겠는데 박명서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산적한 횡성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산적한 횡성의 문제가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어떻게 산적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렇게 문제가 산적하게 쌓여 있으면 누구의 눈에나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원주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해온 것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치 경력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천에서 사레일의 경쟁을 뚫고 나왔네요. 여기까지였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오늘 강원도 방송을 녹음을 해보니까요. 큰일 났다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그 얘기를 지난번 집어치서 오랫동안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강원도가 대체적으로 대체적이 아니라 총체적인 혼란이고요. 정비를 열심히 해서 내일 이 시간 충청북도 조금 더 가벼운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을 거라고 기대해봅니다. 충북에서 만나요. 4명의 너덩자 물러갑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케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